네 그럼 저 솔리콜리까요? 어! 아니요 아니요 닉네임만 닉네임만 아 닉네임만 아 닉네임 닉네임이 이상해서 예 아 안녕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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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민이 오셨네 안녕하세요 딱 4시에 오셨네? 네 한 4시 5시에 모인다고 하셔서 딱 4시간씩 모인다고 해가지고 난 침착만 오는 시간 맞춰서 왔지 아 그러면은 우리 3인추 할까요? 소윤누나가 못한다해서 네네 그렇죠 그렇게 하죠 네네 아까 아침 방송 하느라 팀명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아직 안 정했는데 동탄나루만님 어디가셨지? 초선전상빈으로 정했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솔직히 가우전상빈하고 싶은데 아 왜요 가우 근데 이거 왜 맞추는 거요? 어허허헣 또 맞추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추는 건 아닌데 네 아 그럼 7형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7형 안 떨어졌어요 팀명은 정하라고 했어요 팀명은 뭘로 할까요? 그러게요 그 뭐 침착맨님 정하시죠? 메카삼 이런 것도 괜찮아요? 쌍배는 웃고 있다 뭐 이런 거 안 돼요? 하하하하 제발 팀명 쌍배는 웃고 있다 아 메카삼국? 제발 제발 부탁드릴게요 메카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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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요? 왜 메카삼국이야? 스킨? 별로 신났다 침형이 네 아 일단 침형이 네 전해주시죠 일단 초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닉네임은 이강이병 아 이말년상국지 어떻습니까? 하하하하 너무 싫은데 아 쌍배는 웃고 있다 하죠? 쌍배는 웃고 있다 아 제발 저를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밖에 네 쌍배는 웃고 있다 너무 부탁드렸습니다 천상빈은 웃고 있다 오케이 변돈의 나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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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초선님 초대학교 초선 누나는 지금 뭐 방송에 가면 아침 방송에 가면 많이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나는 저것 좀 하나도 희망 안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근데 처음 에 우리 넷시에 모이기로 하긴 했는데 아침에 나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겠습니다 아 따끔하게 이런사람 필요합니다 따끔하게 말해주세요 오 이런사람 필요해요 괜히 그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이것도 용기입니다 맞아요 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따끔한지 초선 전상민님 들어와주세요 예 자 초단 아 기대됩니다 눈물 쏙 빼세요 아셨죠 됐습니다 저 초대드렸어요 자 돌아왔습니다 오케이 3인큐네 3인큐 아 내가 내가서봐 미드 걸리진 않겠지 제너님이 원딜로 가끔씩 잡혀가지고 쓴맛을 한번 보시더니 북포지션으로 미드를 넣으셨는 것 같은데 정글을 넣으셨네 아니네 아 아니구나 네 저 봐주세요 아 원딜이구나 쓴맛 한 번 보셨죠 두 번 네 난 근데 칭창민님 서포트 괜찮아요 제가 좀 부족했지 임창민님은 아니 그게 뭐 이게 변명할 수도 없는게 초반에 시작을 키를 주워먹고 했는데 제가 한 번 헤딩 한 번 해가지고 다 빨려들어갔어 하하하하 근데 제가 제가 너무 못맞춰서 키를 아닙니다 이치가 너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그럼 뭔가요? 궁금한데 말씀을 안해주셔 준비된 정글 뭐지? 아 트런들 아 트런들은 안그래도 아까 전에 트런들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안깨물기 아 난 이상한거 아니에요 트런들 정글은 뭐가 좋은거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라고 해서 해라고 해서 뭐가 좋은지는 모르고 뭐가 좋은거야 왜 하는거에요 트런들은 트런들이 탱키하고 소규모 싸움에 되게 좋고 아 2대2 3대3 뭐 이런거 오브젝트 혼자서 챙기기도 좋고 지금 너무 좋은거 같아요 일단 소풍언니 뱀 근데 내가 봤을때 소풍언니님 자크를 그냥 살려도 될거같애 왜 소풍언니 뱀이에요 이게? 네 좀 많이 젖어가지고 닮았어요? 아니 자크를 좀 많이 할대 소풍언니 닮았어요 자크가 주체미구나 네 투체미시더라구요 자크 아니 저 소풍언니 커염상이잖아 커염상 그래가지고 아니 저 자크가 커염상인가요? 네 커엽잖아요 소바니님 약간 씰기 때 보면 말도 못끌어 예뻐가지고 음 비씰기가 좀 많아서 그렇지 음 트리스타나 그럼 트롬들이랑 맞는 AP를 해야겠네 그리고 네 재현님 이거 약간 스타일 나뉘는데 저 영갑 찍을까요 아니면 아 영갑이란다 이거 강이남 찍을까요? 강이남이 더 나을거에요 아 근데 상대보고 돌리시는게 알겠습니다 네 저 그럼 아 제넌님 왜이렇게 든든하지? 아 아 죄송합니다 이거 펭수님이 짜준거라가지고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어 어 그래요? 어 네 그러면은 원할텐데요 아 저 한번 보고싶어요 그 쌍배님의 그 어떤 화려한 트런들 아 저 이거봐 완전 코인됐습니다 어제 이것만 꺼내려 아 어 마토이? 연습을 따로 하셨어요? 예 미쳤다 이 남자 훔쳐 전 이건 마읍니다 하 코딩 마읍니다 알겠습니다 코딩 완벽하게 됐나요? 예 크흐 Imma 트렌드라고 어울리는거 뭐있지? 브라움은 괜찮아요 아 브라움 예 브라움 좀 이즈리알 그것도 하고 그건 탈익 네 그건 탈익 아 이게 브라움에 아 근데 이거 바로 픽을 근데 재현님 네 래오나 정글 이런건 별로입니까? 어 별로에요 어 왜? 왜 좋을거 같은데? 레오나 정글 갱하면 패시브도 터트려주고 정글링이 안돌아져요 아 그래요? 갱은 좋은데 정글링이 안돼요 아 아닌거 바로바로 말해주세요 바로 그냥 없애버리자 바로 말씀드렸어요 조금 별로에요? 아주 별로에요? 그냥 언급할 가치도 없고 다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말 끓는것만으로도 불쾌하고 솔랭에서 보이기 싫은 정글이에요 보면 어떻게돼? 우리편에 레오나 정글이 있다 네 그럼 저는 제 솔랭이었으면 일단 쌍욕 박았어요 아 근데 채팅으로 안치고 그냥 속마음으로? 혼자서 쭈그리쭈그리처럼 약간 중얼거리듯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쌍배님이 고르시면 그렇게 욕까지는 아니죠? 아니 욕할수도 있어요 하하하하하하 아 너무하네 아니 진짜 아니여서 진짜 그정도로 아니다 지인이 골라도 화낼정도로 아닌게 레오나 정글이다 저 옛날에 얌얌님 포지션인거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아닌건 아니라고 하시네 아닌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괜히 또 미련 갖는거보다 미련을 밟아버리는게 다 나와왔어 AP가 세대 네 레오나 정글 하셨어도 됐을 것 같아요 아 네 이런판을 레오나 정글 하셨어도 됐는데 보자 이건 무슨 미드지 우리는 왜 인베 안가요? 인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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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고 바로고 프라움 세지 않습니까 프라움 프라움 앞장세여서 근데 우리 이렐리아 왜 안와 뭐야 안돼 안돼 아 내가 못먹었다 나이스 어 와드 와두 와드 낭비까지 했죠 쌍맨님 플라이 빠져서 렉사이에게 믿으시면 되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동선 새로 짜겠습니다 크하 자체 코딩까지 이모판 나를 한번 믿어보세요 그럼 쌍맨님 꿈을 한번 펼쳐보십쇼 아 너무 든든해 진짜 이 두분 내 꿈을 펼쳐봐 하... 바로 창나버리고 투베아씨 해드립니다 체력 1 남길테니까 딱 드시면 돼요 때리면 지금 밀지 마세요 재현님 이렉갱 갈겁니다 이렉갱이요? 저도 그러면 플래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플래시도 있으시니까 봐봐 오 세명있다 세명 팟톱맞아야돼요 아 복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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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너무 과감한 점 쌍맨님 완벽합니다 저 이렇게 플래시도에서 온 정글은 처음이에요 완벽 이건 코닝 받은 겁니다 이거 짙었습니다 무조건 잡을 줄 알고 역시 정확하게 빼먹고 어이구 뭐야 자르마키드 아니야? 진짜 과감해요 아트패정글이네 2패정글이네 2랩 자 이거 먹어주고 난 공격적인 정글러들이 좋아 약간 조금 무난무난하게 하는 자크같은거 하는 사람들은 별로예요 초반에 조금 주선제압하는 정글러들이 이거 한번 더 갈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와도 돼요 저 플래시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플래시 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렉사이 또 왔어 또 왔어 아트패 밑에 아트패 밑에 있다 아 이거 위투로도 살 수도 있어요 예 라인이 좀 많은데 약간 역객 느낌 어 이거 와도 돼요 이거 와도 돼요 이거 와도 돼요 이게 뭐지? 그렇지! 와 나이스 미쳤는데? 진짜 이거 쟤는 일이 혼자 있으면 그냥 다 닦겠다 렉사이가 고장난거 같애 이거 한번 갈까요? 아 내가 너무 늦었다 라인이 밀네요 어? 투패다 투패다 고고고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들어가 들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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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가긴 해요 아이스 굿 아니다 나 이거 미드에 라인 먹었어 오 이즈레이어까지 어 뭐야 진짜 뭐야 오케이 렉사이 부는 줄 알고? 진짜 잘 갔어 근데 얘네들 좀 팀하긴 하네 아 이제 얘네들 가지고 왜 안 가요? 혼자서 놀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 가고 아 이거 진짜 잘하시는데? 아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저거 포인트고 어차피자면 100포인트인데 저보다 20배 더 잘하시고 그렇게 단순 비교하면 안되죠 진짜 미드 풀었지 바텀 말렸는데 풀었지 서다랑 님은 저보다 181배 더 잘해야돼 아 이게 또 마음에 남았나봐요 마음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서 이게 참 이게 비극이야 근데 참하는 거는 좀 참은 좀 안되겠죠? 왜냐면 또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위장 티어들이 좀 많아 그래서 안되 보도 한번 더 가겠습니다 오 미쳤다 온다 온다 이제 전멸 쓰게 오케이 예 오케이 저 가고 있습니다 뛰어갑니다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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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가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쓰레쉬 컷 나이스 쓰레쉬 컷 아 킬까지 매겨주고 여기 와드 치고 오라도 감 미쳤다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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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삥뽕 한번 해드릴까요 어? 삥뽕 꽃차단 아 내가 먹었네 죄송 좋아 급박했죠? 급박했죠? 제가 먹어도 되죠? 급박했기 때문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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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세요 이거 먹어봐줘 저 용 먹습니다 예 용 나이스 잠시만 여기도 와드 설치 여기도 와드 설치 야 이건 뭐 끝났는데 나 벌써 이거 돌아왔어 초시계 아니 렉사이비 개웃기네 아니면 쌍맨님 이거 끝나고 레오나 정글 한번 해보실래요? 아 이게 허락이 허락이 들어가버리고 이게 야 본인 스스로가 무력함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레오나 정글은 좀 아 저는 근데 만약에 정말 한번 허락을 해 물고 정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운도 정글이요? 우루고 우루고 아 우루고 우루고 정글은 어떤가요? 괜찮나요? 우루고 나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한번도 보지 못한 아니 만약에 시켜준다면 아니 근데 저 진짜 잘한 관계 있어요 탐캔치 정글 진짜 잘해요 아 탐캔치 정글 대전에 있어요 근데 탐캔치 정글은 괜찮은 것 같아요 쓸만 쓸만한 것 같아요 옛날에도 한번 그 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뭘 해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깐 우선 끝났는데 끝났네 미드로 끝났네 시팅이 너무 시팅이 너무 편한데 4명 쫄을겁니까 다이브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와드있다 아 뭐야 잡아버렸다 이거 다 미드로 오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빨리 끝났고 그냥 뭐 끝났나봐요 그냥 오케이 감사해요 여기 기념비까지 좋네 이런 정글러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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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달립시다 이거 빨리 끝내는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얘네 또 희망 가지면 안되니까 희망을 여기서 죽으면 또 반대해가지고 네 또 반대하는 애들이 자기가 좀 킬 좀 먹었다 싶으면 캐리 병 도는 애들이 좀 있어서 아 이렐리아 시작됐다 아 잇쥬리얼 생선 그 자체 나이스 아 생선 그 자체는 좀 기분 나쁜데요 아 물고기 물고기 그 자체 네 물고기 물고기 빙이 먹어주고 오오 트럭 너무 재밌다 이거 좀 이거 전령 챙기고 그냥 그냥 저 윗동선 탈게요 오케오케 오케 오이 트럼드 진짜 센데 아 이게 약간 그 인간 자체가 좀 강한거 같애 트럼드 정글 진짜 베스트픽으로 두죠 진짜 좋아요 안그래도 트럼드 정글 좀 유통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하시네요 아 어제 행수님이 해라있습니다 제노님 스타일인데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완전 스프링 자리 완전 스프링 자리 완전 스프링 자리 제가 스켜드릴게요 와 숨통까지 힝 아 으악 없으니 오케오케오케오케 땄어 따 쓰면 됐어 좋아 싹크케미었네 이거 초반에 게임이 터져 버린다 아 이 소반에 이거 전령목 이렇게 빨리 이게 전령목우고 그냥 미드에 풀면 끝날거같은 네 미드에다 풀죠 아니 이즈리얼도 브론드야? 아니야 이즈리얼도 좀 무빙하는데? 어우 감사합니다 게임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끝나버리네 나이스 근데 브라움이랑 트런드 조합이 진짜 좋아요 만약 그 나오면은 트런드 상대님이 하시면은 브라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세트로 알겠습니다 트런드리리한테 붙어가지고 계속 스톤 브라운스톤 걸리게끔 하면은 우리 백사랑님이 AC하면은 완벽한 얼음나라네요 네 프렐로드 위드에 그냥 풀까요? 네 위드에서 풀죠 지금 풀겠습니다 원래 허접된 상대로는 꽁꽁 갑니다 아 이거 까먹었다 여러분 이거 Q선만가요? E선만가요? 아니 E선만가요? W선만가요? 블리치 깔면 나오는데 아 블리치요 예 똑같다 오케이 안좋은 기억이 있었어 으으으으으으으 아 아 근데 이거 EW EW Q라고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제발 아 아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오늘 스크림하고 싶긴 한데 그쵸? 우리가 이제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한번 연습을 실전 압축 연습을 해야 돼요 흐흫 연습 한번 할 때 1.85 예 아니면은 7. 해야되나 근데 아웃콜의 스크림라뿐은 언제 하는거죠? 그것도 정해봐야되지않을까요? 일요일이 될거 같은데 상금팀도 정해봐야되서 제가 아가형님 팀이랑 일단 잡아볼게요 알겠습니다 아 아 아가님 팀 어 위치가 왜 이래. 여기 두개나 있는데 승닭몬티님 팀은 내가 카프 누나밖에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일단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해봐야 될지 이거 갈게요 우야 오케이 저 가요 예 어 내 두셈 아 내 두셈 이제 무력함을 느끼는 경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냥 이렇게 느끼니까 해야지 롤 빨리 적색도 만드는 방법으로 미드가 놔두셈하면 정글은 놔둘 수 밖에 없는 그런 그건 미치군요 네 약간 미드 정글이 진짜 중요해요 미드 정글을 키워야지 유리하기 때문에 네 대포미니언입니다 아니 한마디만 해도 딱 바로 멈춰버려 그렇게 낮추지 마세요 선배님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한마디 하지 한마디 이따가 블루 블루정글 어 와 이런데도 아니 써렛칠 시간이 아니죠 뭐 티붕글리였던? 에이 야 병사렛 빨리 나가 아 근데 자렝은 좀 탈재하는 애들이 많네 어 규칙상 다음 경기할 팀이랑은 스크림이 안된다고요? 그런게 있어요? 아 스크림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아 약간 미리 약간 결과가 좀 나오는 그런게 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레이저는 못 막나봐요 이 방패가 아 아 그럼 너무 사기죠 레이저 막음 근데 오피자는 없잖아 그럼 기축이 어디있어 아 아 아 아 그냥 그냥 해도 되죠 어 오케이 아 아 아 미리 봐서 재미없다는건가? 아니 오히려 재밌을거 같은데? 왜냐면은 그 기간동안 나머지 기간동안 연습해서 다시 역전하는 그림이 나오면 재밌지 않을까요? 그게 좀 약간 불문율 같은건가봐요 막 누가 막 하지말라고 한건 없는데 그냥 그냥 서로 그냥 알아서 안하는 그쵸 응 막 누가 막 막 강제로 막 안됩니다 뭐 이건 없었던거 같아요 저 브론즈일로 배치됐어요 아 네 배치완료 이래서 자랭이 쉬웠나봐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어쩐지 계속 쉬웠드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미드는 맨날 막 곡소리가 터지고 아 제가 부탁이어서 불혼드렸나봐요 아 제가 부탁이어서 불혼드렸나봐요 불혼드렸나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없어요 탑을 한번 구해서 하는게 나을거 같아요 딱 플래티넘 느낌의 탑 구해서 아 근데 원래 백장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실걸 이 시간에 예 많이 피곤해하셔서 왜 잠꾸러기인가요? 아까 12시에도 주무신다고 했는데 오래 자죠 볼리베어야? 아직까지죠 아 내가 또 말실수를? 아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 나도 모르게? 아하하하 4시 25이네 아 오늘 악어님 팀도 쉰다는데요? 아아 그래요? 우리끼리 해야될거 같은데? 아 그렇구나 야 아 63님이 오늘 쉬는구나 그래서 아 휴방 자 여보 탐켄치 한번 보여줘도 되나요 아아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등등탐이 좋다있습니다 예 화락 떨어졌지 예예예 든든하지요 어? 그러면은 오늘 일단 저희 멤버가 없어서 오늘은 스크림 힘들거 같애 아 아 그럼 그냥 모여서 그냥 자 오인랭이나 뭐 그렇게요? 네 그냥 오늘은 우리끼리 오후 세명만 있을거 같은데요 저희 하하하 볼리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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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십창맨님 또 이렇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머지 두명은 진짜 아 소연님은 소연님은 아까 좀 오래 하셨어요 소연님은 아니 볼리베어 어디갔냐고 볼리베어 어 이게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구 하하하하하하 아 그렇네 아 이건가? 싫은 소리 한 명은 해야된다는게? 아하하하하 아니 맞는 말이긴 해요 상대님 말이 아 일침이 아니고 이거 완전 봉침인데 이거 완전 따끔한데 어 그냥 막 여러 발 쏘시는거 보니까 그냥 장수말보인데 아 나 알리스타는 이제 봉인해야겠다 아 근데 시간배님 이번에 뭐 촬영땜에 가시는겁니다 아 수요일 목요일이요? 예 아하 이거 갑자기 화살 저한테 돌아오나요? 하하하하 수요일 수요일날 그 윤서방 이라고 그 통천 남편 오기로 했고 그리고 저녁에 그 그 전장 대회가 있어요 아 대회? 예 예 목요일은 배텐 라디오 녹음이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옵카페 김풍 작가님 카페를 가야되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빼기 이제 그만해 주시죠 자기감사 아이 죄송합니다 저는 되게 백수라는 걸 깨닫게 되네요 아니 지금 제넌 선생님은 오늘 생일인데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전자파 계속 쐬고 계세요 친구들 만나러 가야되는데 나는 그거 받아야겠다 숙소 분들한테 천원 천원 여섯 여섯 줄 돈에 받아야겠다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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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사딘이네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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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초반에 카드님 좀 잡긴 해야되요 알겠습니다 초반가면 저희가 집니다 바로 또 찌를까요? 2랩갱 나쁘진 않아요 우와 저쪽 AP AP로 다 모였다가 끊었어요 나이스 타비 AP하면 좋을텐데 타비 타비 소연님 럼블? 럼블 아까 느낌있었지 않나요? 네 아까 럼블 좋아요 럼블 느낌있었어 탐켄치 보자마자 그냥 도망가버리네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은 탐켄치 정글이라고 생각 못했을거에요 오웅정글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거 칠샵맨님도 탑회지 연습해야되잖아요 어 아까 한 두판 해봤어요 예 그 먹는 재미가 있더라구요 약간 약간 그 이거 뭐라야될까 헷갈리게 하는 카드로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다 잘하면 탐켄치 생각해가지고 탐켄치 그 멀리서 뚜드려 패는 딜 서포터를 했는데 알고보니깐 짜잔 쌍배님의 그 트레이드마크 쌍켄치였고 저는 그랩 챔피언 오 쓰레시 블리츠도 하시나 혹시? 블리츠도 할 수는 있습니다 못할뿐이지 어 그럼 못하면 못할뿐 여기서 블리츠 블리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리츠 대회 때 그냥 보여주시죠 한번에 아 공개하지 말고 바라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맛보시고 시식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세요 구입할지 말지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보시면 제가 일단 맛보고 결정할게요 예 네 등급을 말씀해주시면 돼요 레오나 정글급이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거잖아요 아 그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네 아 열심히 해야겠다 아 든든하죠 탑 마오카이 마오카이 마오카이는 왜 안죽는거야 뭐 패시브가 뭐가있나 안죽 아 제발 샷 과지마라 제발 어 에이 마오카이 탑이네 다소 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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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하니랑 오 에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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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개씩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렐리야 하겠습 그 혹시 먹어달라할때 한 1-2초 전에 말해주십쇼 먹어달라고 아 알겠습니다 전 자유로 먹었다가 좀 팀원들한테 좀 지적을 당한적이 있어요 외먹음 누가 지적했나요 그 다른 팀원들이예요 외먹음 이랬어요 아 지금 이팀에서 말고요 네 아 대도라지 할때 아니 랜덤으로 만난 분들 이렇게 막 3인 3인 Q 돌렸을때 다르 랜덤으로 어 근데 궁금한데 탐캐치가 갱이 되나요 갱 잘됩니다 어 아 늦어서 안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모르고 안하는데 어떡하죠? 아 모르고 안하면은 블리츠하지 마시고 모르고 안하면은 브라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타릭 타릭도 괜찮고 노틸러스 노틸러스도 타릭도 괜찮긴 해요 왜냐면 야소우였어 아 노틸러스 근데 이거 말해주세요 이게 약간 구데기다 싶으면 절대 안합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아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예예 기분 상이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전 쌍배님을 위해서 말하는 거니까 예예 그러면 그 뭐 구데기면 구데기라고 말하라고요? 예예 구데기라 말해주세요 아 저도요? 저도 발언권 있나요? 서포터한테 참전권 있나요? 아이 그럼요 CS도 안먹는데 어떻게 참전권이 있어요? 괜찮아요? 예 유튜브 백만이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 유튜브 아 유튜브 유튜브 구독자가 충분히 말하셔도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애쉬 모르가나네 조합이 또 빡세긴 하다 저기가 이거 한번 느려지게 되면은 모르가나 이것까지 맞아가지고 그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최대한 트타 큐 모르가나 큐 안맞게끔 몸빵 해주시는게 아 알겠습니다 비의반 좀 잘해야겠다 제발 제발 좀 잘하자 어 칼나비 드셨네 스킨도 사셨어요 3회 공격 동안 공격 속도 대폭 증가해서 먹어버리는구나 이미 하려고 작정을 하셨었네 아니 원래 그 하셨어요 아 원래 하셨어요? 전적이 있어요 음 어 그러면 더 숙면도가 그쵸 있으시겠네 그러면은 그쵸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무라엘치가 됐을 때만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뭐 오늘 준비했습니다 하고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안 보여줘요 오케이 오케이 제너님 열받게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잘하시는거에요 주케에요 스킨만 봐도 좀 킹받긴 해요 지금 스킨이 있으시다는 것 자체가 참여요 그러고 읽어주지 마십시오 아예 그러고 읽어주시면 또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인베죠 이건 인베죠 참을 수 없죠 참을 수 없죠 참을 수 없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인베 갈게요 Q 찍었습니다 네 인베 조합은 좋아요 모르하나 Q를 안 맞아야 되는데 탐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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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아니 아니 굿 이거 이제 정글 정글 미리 가서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으라고요 저기 아래 가서 먼저 가서 이득 보십쇼 먼저 가서 이득 보십쇼 먼저 가서 이득 보십쇼 먼저 가서 이득 보십쇼 저 1렙 Q2라서 미데나 오지 마세요 예 플래시노트 돌잖아요 여기 먼저 가서 이득 보세요 아니 근데 쌍배님이랑 심창민 님이 잘 맞네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이야 되게 공격적이지 어우 플래시노트 돌입니다 와 저랑 똑같은 나도 플래시는 언젠가 돌겠네 어차피 5분 동안 안써 그쵸 이게 모르가나 애쉬라서 때리고 스킬 스킬 한쿨 한 번씩 하고 바로 빠지죠 이거 자르반 버텀 2렙갱 조심하세요 근데 전멸 없어지게 맞나? 자르반이 빠를 것 같은데? 그럼 고 나 못 까줍니다 어어 그럼 빠지셔야 될 것 같아요 어어 와약은 Rock 사려봐야되 사려봐야되 사려봤다 빠져 바로뺴셔야되요 바로뺴셔야 돼요 알고 있네 알고 이거 찌를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지 마세요 와두가 있었어요 와두가 있었어 정글링 했단 하시면서 방금 뭔가 차르락한 소리와다 기창 소리 촤락 이걸 또 두려지네 정글링 아 이거 싸우는 각이 없는데 먹어주고 됐다 어 제가 지켜줄 수가 없지 아 못먹어 아 뭐야 이게 아닌데 잘 알아봐 레드 떼용 아 이거 싸우는 각이 없는데 아쉽다 저 갱 가능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 그러면은 미드 지금 압박 당하고 있어서 맞으셔도 될 듯 야소가 좀 무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적이 안되네 안 때렸으면 좋겠는데 야 갱 감고 먹을까요 야소 빠졌어요 야소 안보여요 때려버려 이거 간거 같은데 여기 있는갑니다 여기있긴해요 어 여기있다 뺄게요 예 자두반 나이스 땄어요 땄어요 가도돼요 가도돼요 애들 묻힐게요 예 나 먹고 먹고 거기로 매트게요 네 슬로우 맞습니다 나이스 굿굿 굿굿 구데기 아니에요 구데기 아니에요 네 칼라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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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칼라이비다 보니까 빠르게 좀 슬로우 묻혀주네 좋은데요 진짜 19데기 아니에요 알아봐주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감상 19데기라고 왜 하셨어요 누가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런거야 쌍배님이 잘하시는데 오 9데기라고 자르반이 여기있다 3렙 사류반 저쪽에 있고 누가 뭐 야 터로 뭐랑 갈게요 예 뭐랑가서 야소 두드려 패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자르반 아랫동선입니다 칼라이비님 자르반 아랫동선 네 네 라인이 너무 많다 뭐 뭐 뭐 뭐 그렇지 나이스 리드 미아요 예 자르반 위에 있다 아 죄송합니다 제동할 필요 없어요 제동할 필요 없어요 탑은 저희팀 아니에요 아 내가 동선을 잘 못 붙어져가지고 시합이 한번 갈까요 예 저도 갈게요 저도 갈게요 아 같이 갑시다 내려가요 봐도 없다 에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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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거든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어이 진짜 좋은데 어 칼날비로 딱 해가지고 먹어버리기 좋는데 진짜 총도 되고 갱도 좋네 아군도 지키고 아군도 지키고 아군도 지키고 네 그니까 하여튼 왜 이렇게 두 분에서 이렇게 다를 띄워주는 것 같아 아 잘하시니까 그러죠 못하면 어떻게 땜있어 아 진짜 그런가요 그쵸 여기 여기서 욕하면 그건 정신병자죠 저 진짜 진짜 구덱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욕갈리 하하하하하 안해도 되는 말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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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집갈 타이밍을 놓쳤는데 제가 라인 한개 먹어드립니깐 제가 라인 한개 먹어드립니깐 제가 라인 한개 먹을까요? 예예예 드셔도 됩니다 뭐 주인은 제가 아니긴하지만 이거하고 먹어주고 이거 아니다아니다 가면 안되겠다 가지말자 어 지금 채팅창에 칼날비 진짜 매섭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칼날비 진짜 좋아요 나는 무슨 여진 이런거 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얘들 모릅니다 지금 저 있는지 매로 봤는데 간줄 알아 제가 전멸로 꽉 찍어보겠습니다 니대 약속오면 죽어야지 나이스 굿 나이스 굿 천천히 하면 자르반부터 보여요 오케이 저 아까져 왜 안찍었지? 플래시 빼서 이득이 아 아이고 대포를 내가 갱값 갱값 뭐지 뭐지 제자리 뛰기였던거 같은데 저 이거 블루카운터처럼 냄비 아닙니까 아 좋다 제가 한번 따라가 드리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수영이 왜이리 잘합니까 서포트 해드려야죠 도구인데 어? 꼬마게도 있다 꼬마게 혼자 헬드였어요? 혼자 따버렸네 안돼 안돼 아니 탑만 빼면은 괜찮겠다 이거 좋아요 지금 예 이 트타가 2대1로 땄어요 오오케 오오케 저거 정글 돌고 오오오오 자르만 내려간다 글루 글루 주시면 오오케 바텀 일단 사려주시고 어 뭐야 타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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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타깃자 갑니다 타깃 맞어 예 밀어버려 타깃자타까 탑만 형 쓰는거 좋을것같애 여기 여기 위 예 뒤로 돌아서 아 많아 아 많아 아 많아 풀 쓸걸 이쪽으로 풀이 썼는데 풀을 앞뒤려다가 벽에서 걸려버렸어 장막 나왔어요 들어왔다 오 1일이야 대기하고 있다가 사망 아아아아아아 1초만 살았으면 다 잡았는데 자 이거 덱기용 한번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아 아깝네 이거 다 잡는건데 근데 누가 먹었지 키를? 애시가 먹었나? 애시가 먹었네 제압을 줬다 쏘리용 하고 미드 막으러 가면 되죠 네 야 정글 진짜 잘하신다 아니 근데 정글 옵젝을 너무 잘 드셔 저 이거 맞죠 이거 진짜 잘 드는데 옵젝트 먹는 정글러가 진짜 1인분 하는 정글러지 근데 갱까지 다니시니까 너무 완벽 든든하지요 근데 바텀도 지금 너무 잘했어 트타가 그냥 2대1로 따버려요 그냥 아 트리죠 트타가 아니고 요거 먹어주고 네 근데 9분에 불러주는거는 좀 별로에요 아 더 늦게 해줘야됩니까 더 빨리요? 아 더 빨리요? 원래 몇불 줘야됩니까? 원래 8분쯤에 주셔야 됩니다 아 8분? 아 정글님 정글님 정글님이 알아서 주시는거지 그죠? 네 그거 맞아요 정글님이 원하는대로 밥 때 엄마가 밥 차려줘야지 그때 먹는거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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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안들어오네 쫄았네 바로가 탑을 한번 네 저 봇 가까이 아 근데 봇 터졌다 봇은 그냥 터졌어요 트타가 그냥 혼자 다 패요 너무 잘해 트타 다 처음에서 안할거에요 트타가 너무 잘한다 혼자 쇼해요 그냥 아 트리가 라잇무들이 너무 잘해갖고 할게없다 라잇무들이 너무 잘해갖고 할게없다 라잇무들이 너무 잘해갖고 할게없다 이거 개가 안봐도 되겠죠 네 미드는 안하셔도 이건 갈까요 왜 그게 블랙쉴드가 아직 남았어요 오호 오옹 도망가야, 도망가야 야구 못하는데 어 추웠다 느낌이 있었다 느낌있었다 아 아 다 dat 타겟 essa 클릭하면 오오오오오오오opt 야소호 어 뭐야 rhe희님 탄게치 먹으면 클릭하면 자기가 나갈수도 있습니다 누른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1,7 먹어줘야되요 야소 야소 너무 묵었기 때문에 한번 살 좀 찌었다가 다시 제가 뺏어 먹어야지 지금 미드는 괜찮아요? 저희가 전력무 할께요 오케이 전력무 전력무 어? 어? 아! 아! 아 뭐야 까비 까비 아 뭐로 가나 여기 이거 미드에 바로 풀어드릴까요? 네네네네 미드에서 풀어줬어요 교 교 오케이 먹고 지금 바로 품이다 도교 왜 이걸 온다고? 아 내가 이제 속박하나 버려줬어야 되는데 죽어놔 나이스 굿 거의 우리 무적인데요 무적 무적 그거 한번도 안지네 그게 너무 쉽게 이긴다 그러니까요 아 이게 자랭이라가지고 제넨 대비 너무 잘하나봐 오히려 구른즈에요? 자랭 구른즈 오히려 일반이 또 잘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서 아 근데 저희 픽하기가 좀 어렵겠다 랜덤으로 야이 뚱뚱보 두명이서 저 타십쇼 차익 저 타십쇼 쏘 같이 갑쇼 예 나 와드 갖고 올게요 아 오늘 아 버려 버려 버립시다 버립시다 스피링이 안되네요 뭐라겠네 애쉬랑 많습니다 예 못 먹었네 자라바니어있다 아 트타가 먹었네 네 나이스 트타 잘합니다 트타 좀 믿음직스러워요 여기 뭐하나 한개도 없고 여기도 없네요 저랑 같이 가겠습니다 여기서 합류하고 다시 야수호 여기 있어요 아 어 야수호다 어 이거 한번 노려보자 저 여기서 할게요 어 저기요 어 센스 좋아 어 센스 뭐야 저거요 안전? 흠성민님? 뭐야 너무 잘하셨는데 눌렀습니다 어서 억은 플레이 여기에 와 강소연님까지 있으면 진짜 행복롤이다 행복롤 백설양님은요? 아 백설양 하하하하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오오 나이스 까비 오오 아 아 너무 아픈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탑 차이 탑이 와서 같이 아 소용돌이 바람 쉽다 되게 미드가 너무 터져가지고 그냥 끝나버렸다 소용돌이 바람을 두 번 맞으면 탈 수가 없지 지금 원딜이랑 자잘해서 지금 굿굿 이거 미드에서 밀게요 바텀 억제기 까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안되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거 먹어주고 이거 먹어주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 궁으로 갈까요 그냥?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저 애들 다 안보여서 모두 이어 있습니다 네 이거 하나 버릴게요 갑니다 싸우자 싸우자 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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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패턴 낼게요 어? 이거를 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미드 밀죠? 예 어 스토어 뭐야 아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아 안되고 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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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투타 옆에 너무 없어 끝냅시다 예 어 뭐야 어 뭐야 안하고요? 어디갔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어디갔어요? 죽어요 아 저 컷인데기 컷인데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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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뽕 아 이걸 삥뽕 너무 좋은데? 못 빼야겠다 다시 죽여놨 오지마 수원 아 손 넘네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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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를 온 이거 욕이 Long 20초 욕이 Long 20초 이거 저 집에 갈까요? 아니면 그냥 갔다 돌아올까요? 어 갔다가 와도 될 거 같아요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갑올 가야겠다 이들 용 탈렷 탈렷 탐캐치 궁으로 가도 돼요 궁 없습니다 15초 남았습니다 어 안친다 이거 버그 왜 있는거지? 초록색 켜져있는거야 이거? 궁이 없는데 초록색 켜져있어 그냥 덮칠까요? 우리가 더 쎄가지고 덮치면 이기는거 같아요 야수 여기 와 기장 빛나 저 박스원가 있어요 저 타세요 안되네? 아 못탔어요 어 너무 멀리 가세요 오 여기 옆에 두께 오케 날씨 못다 왔다 오케 그로드 죽습니까? 아니요 삽니다 어? 가르마니 뺏었다 어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아 아 아 슬라이스 수직 이름 못 썼네 쟤는 쇼 어 아 안되고요 안되고요 아 설마 우리 트타 없이 했나보다 우와 아 뭐야 되고요? 왜 되고요? 왜 되고요? 오케 오케 아 매드무비했는데 내가 안봤어 아닙니다 나 트타보고 있었어 야 못먹음 우리 아부지 처진만이라서 움직임이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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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보여 이해도 못해 봐봤자 저 어제 제도할때 스킬 못쓸지도 모르겠던데 왜 다 죽어 있었는데 한타해서 그냥 스킬 한쿨 돌렸는데 끝났어 와 와 와 다 피하고 집값시다 다른거 없죠? 저 2400원 써서 안 죽는거 여기 모아주고 아 맞아 치아비 저 궁 있습니다 예 야소 갈라요 야소가요? 예 야소 왔다 여기 와닭에 박을게요 여기 와닭에 박고 그렇지 참 밀고 밑에 계속 다 턴 밀게 하자 예 알겠습니다 어 다운다 나이스 살았다 계속 참 밀세요 예 해이 슬로우 와 나이스 바르방클 와 나이스 바르방클 와 나이스 끝내잖아 끝냅시다 오케이 굿 누구도 아예 안 죽어 됐다 끝났다 아 파괴 준거야 에이스 아 미쳤다 아 이게 지금 제너님이 자율행 브론즈라서 이게 이게 지금 파괴 전차입니다 지금 미드가 그냥 다 터져나가요 그냥 일단 거기다가 쌍켄치의 어떤 그 라인 파괴까지 들어가면서 다 잘해서 이거 아 근데 지금 뭐야 소윤 누나 왔다는데요 51점씩 먹네 아 좋다 그러면은 그 볼리베어님만 오면 되네요 볼리베어 언제 와 그 올생각이 없는데요 지금 그 소윤님 전화번호 알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지금 완전히 주무시고 있는거 같애 아니 소윤 누나한테 한번 물어봐야될거 같은데 아 충성충성하는거 보니까 아 근데 투수들은 안돼요 이거 저번에 해봤는데 그 위장 위장티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제대로 와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게임 같이 하고싶어가지고 네 저희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어요 투수들 그냥 했었을 때 막 브론즈라고 하고 막 플래티넘 막 다이아가 와가지고 다이아인데 막 브론즈로 와가지고 하는 사람이 좀 많아서 흠 그러면 백상님 오시면 되나 소윤 누나 어 지금 있다 초대함 일단 초대하고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누나 누나 힘들는데 괜찮아? 아니 근데 이거 나 쉬고 와서 괜찮은데 이거 4시 5시에 모여서 스크림하는 거 있잖아 스크림이 아니라 연습 근데 이거 자유랭 4명에서 큐가 안 돌아가가지고 그냥 있었거든 어떻게 할 거야 누나 한번 전화할 수 있나? 백서령님한테? 깨워야 되지 않을까? 아 이거 말이 돼요 아직까지 자는 사람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지금 5시인데 자는 게 말이 되냐고 어? 아니 지금 내가 말로 꺼내서 다 그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렇잖아 깨워야지 이거는 뭐 이러다 죽어 있을 수도 있어 깨워야 돼 빨리 전화해서 깨워야 돼요 이거 일단은요 아니 연습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걱정되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5시 다 맞춰서 오시겠죠 아 잔인해 지금 5시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5분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하하하 아 근데 우리가 그 약속 시간을 애매하게 말했어 그죠 4시 5시 막 곧쯤 곧쯤에서 그냥 모입시다 그러니까 이제 곧쯤이니까 확실히 말을 했으셔야 되는데 맞아 아 저번에 옛날에 촬영하는데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자고 있는데 촬영날 전화를 전화를 봤어 에 여보세요 그러니깐 지금 어디쯤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에? 그래서 딱 보니까 이미 지났어 조졌네 완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촬영이야 철컹 내려앉는 어 촬영인데 되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그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악 나갔어요 근데 그 아침이잖아요 당연히 네 그렇죠 차가 막히는 거야 아.. 끔찍해 그래가지고 1시간이 늦었어요 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아 괜찮아요 하는데 아 속으로는 괜찮아요 아 당연히 안괜찮으시겠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했는데도 불국을 막 끌고 있겠지 음 그니까 이.. 이..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그.. 미.. 미.. 지금 그 감정이신가요? 아니요 그거.. 그건 아니지 아하하하하하 그거랑 비교하면 안 되지 아 상대.. 아직.. 상대방 입장을 아..마마 그거랑.. 그거랑 비교하면 안 되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니까 그.. 자기도 모르게 그 잠이 들어가지고 그럴 수가 있다 근데 백섭 형님 1시간 제한 시간이 주어졌네요 그래서 1시간을 안 오면 똑같은 상황이 된다 어 뭐야 요즘 전화오는데 아 사실 재전화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전데요 네, 전데요 어, 뭐지? 아, 죄송한데 저 지금 일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아, 뭐 카드나 이런걸 발급하셨나봐 네, 맞습니다 아 카드, 신용카드 등급이 올라간걸로 발급하셨나요? 아니요, 저 신용카드 저 이번에 처음 써가지고 아... 전부 다 체크카드 쓰지 않아요 아니요, 신용카드 쓰시는 분 많죠 저는 체크카드 써요 아, 저는 무조건 체크카드 쓰다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 써야되가지고 음... 신용카드 그 어떤 능력의 상징이죠 신용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음... 칠창매님은 신용카드 쓰신다고요? 어, 저도 신용카드 쓰시지 않나? 예? 칠창매님, 칠창이 블랙카드 쓰시지 않나? 아, 블랙카드? 블랙카드가 뭐예요? 아, 블랙카드 모르세요? 아, 그 약간 세계부자들한테만 쓰죠 아... 아, 그거는 없네요 그건 없어 볼리베어 언제와? 볼리베어 언제와? 볼리베어 언제와, 볼리베어 전화... 전화중인데 안받나봐 그럼 일단 4명이서 가죠 4명이서 가는데 네, 한 분을 초대해야돼 한명을 구할게요 예 아니면 한명을 보내야되나? 한명을 보내 뭘 또? 하하하하 아이고, 갑자기 데스매치가 된거예요 아, 왜그래 하하하하 나는 영자 솔렛 돌릴 수 있지 따윤이, 따윤이 안되나? 따윤이 부를 수 없나? 하하하하 몰래온 손님 따윤이 안되나? 따윤이 근데 죽으시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연습 끝까지 오래 했나? 저거에 그건가? 예, 서로 이렇게 푸마시 해주는거죠 저쪽 팀 비면은 우리팀이 좀 한번 해줄수도 있고 음 우리 바로 안만나잖아요 어차피 그쵸 아, 조언이 안되나? 오히려 따윤이님 입장에서는 좀 어떤 분위기인지 아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아, 그쵸 왜냐면 우리는 따윤이님 하나를 알지만 따윤이님은 4명껄 얻어가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따윤이도 주무시나? 제가 한번 연락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아, 근데 따윤이님 번호가 없을거에요 제가 자고 있을 수 있어 5시인데 이게 상상 아, 없습니다 아, 없어요? 아, 내가 있나 한번 볼게요 아, 근데 분명히 불컨때 연락 저 받아왔는데 아, 이거 어디 아, 근데 이거 그 뒷사각한다 해가지고 나는 그런거 없을텐데 나와있지 않나 카톡은? 음 백, 백사각연 아니면 그냥 아, 저도 없어요 아니면 그냥 아, 저도 없어요 비슷한 실력으로 저도 없어, 저도 없어 저도 없어, 저도 없어 아, 제가 아무나 초대할게요 예, 예, 예 아, 잠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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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연락 한번 해볼게요 어, 누구야? 따윤이님 어, 근데 오늘 미팅 중이시라고 하던데 미팅? 무슨 미팅? 뭐 어, 시청자분이 폭렬격전? 아, 그래요 아까 연락하면 안되겠다, 자 네, 그냥 모잉큐 하죠 일단 오시겠죠 예, 예, 예 오실때까지 누나와 컴, 컴, 컴 이거? 응, 어 한 명이 구했어? 응 야, 아무나 구했어 가자 알겠습니다 어, 바로 잘했는데? 0.1초네 0.1초 저도 약간 펠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연지수님이네? 네, 연지수도 연지수 누나라고, 예 아, 저도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 다행이다, 아는 사람이어서 연지수님이 저랑 바텀 많이 가셨죠 어, 진짜요? 고통 많이 받으셨지 아, 연지수님 그, 봉봉단에 연지수님 네 오, 다 아시네, 그러면은 됐다 연지수님을 맞이하려면 또 파이크죠 갑자기 안하시던 파이크를? 네, 기강 잡아야 돼요 음... 음미 미신벨 미신벨 고양이기단 개라 이거지? 아 미친 아 미친 저 1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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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픽이면 저 어쓸 어쓸 좀 지르고 오겠습니다 하이크 게다가 가져갔어요 상대가 그래요? 그럼 나 뭐하지? 쓰레쉬 같은 거 어때요? 쓰레쉬? 좋습니다 고고 어떤 고통을 선사해줄까 저격이 저격인 것 같은데? 저 정글 뭐합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주십시오 어... 좀 하듯 약간 트런드 한번 더 해보시는 거 어때요? 알겠습니다 트런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이 탑인건가 저거? 쉔 탑이? 저거? 사일러스가 그 쉔 탑인가? 사일 정글 아닌가? 아 나 이거 선픽 좀 그렇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아니 원 딜 먼저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 아니 근데 이미 했음 아니 그니까 이거 뭐지? 원래 조합보고 헤카린 뽑을라 했는데 아 저쪽 조합 너무 세다 아 괜찮... 근데 괜찮지 않나 저 정도면은? 저거 초반에 아무... 가 아니라 야라가 쓰네 아 믿어 아 원 딜가 쏘는데? 이걸 이 사람 잘 할 것 같지? 그니까 약간 약간 잘 할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들어요 저쪽도 5인 큐라서 제가 밑밥은 아니고 아칼리 승론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연습해보려고 꺼내봤어요 와 아칼리 저 이번에 탑 게임 좀 많이 가겠습니다 소현님 어... 상성이 초반에는 쉰이 조금 더 셀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이거 초반에 그냥 시즌을 잡고 어... 초반에는 음... 초반에 미드는 좀 스팅 제가 안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미드는 괜찮은 감... 적을리만 감 좀 볼게요 뭐야 야스오 파이크 초반에는 일단 미드랑 탑만 좀 봐주시다가 예예 그러다가 이제 가시고 싶은데 가시면 될 것 보다가 야스오 파이크면은 뭐 그냥 잘못 걸리고 그냥 녹아버리네요 네 그쵸 그래서 당대방에 에스케이티원 연습생 두 분 계신데 어... 그렇네 아 뭐야 나 왜 튕겼냐 저 이프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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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겼어요? 어? 어? 피피... 피피 되나? 자랭은 피피 안될거에요? 피피... 피피 되나? 아... 소환사의 협곡에 자랭은 안될 듯 환영합니다 소환사의 협곡이 연결되었습니다 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저기요? 저기요? 여기에 네네 와드 하나 해드릴까요? 예 아 일본은 37초내에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근데 진짜 쓸모없는 그런거면 안하셔도 됩니다 아뇨 이거 해야돼요 정글이 좀 편해서 이러면은 예 여기 와드? 음 벽화감상 벽화감상 흐흐흐흐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음 네 오기 아니 저 검파는 안 든든합니다 오기 하체 캐리 나와야되요 이거 하체 캐리 나와야되요 이거 리시 리시 제왕리씨 한번만 해주시죠 아 제왕리씨 이거 뭐 1로 체력 1로 예 안해줘 아 죄송해요 블루 먹는거보단 낫잖아요 그죠 예예 하하하하 하하하하 블루 안먹었습니다 아 그게 맞아 충분해 300 남긴것도 사실 됐어 이랩 아 매서워 지수님 어 이거 냠냠냠 어 이게 맞아 아니 어떻게 이게 맞지 와 철도로 피가 피가 안까지 흐흐흐흐 일단 미드는 주소건 있어요 아마 설렘 이거 상대가 안쪽으로 지수님 안쪽으로 지도 자 지수님 짓는데 나이스 오 이거 아직 상대 블루 이승 아 이거 타고타고다 아 이거 타고타고 나 미드 따서 조건 있어요 지금 이거 들어갈래요 할라잉 밀었어요 저 집 갈거에요 이제 여행도 갈아 쓰기 딸 p 바로 할걸 이거 계속 가요 도가요 어떻게 저도 감녀 저도 감녀 이거 싸워도 뎀 불편물 만족 아시가 있냐고 이렇게 할게요 예 뺏겠다 저도 갈게요 할게요 할게요 바로 할게요 싸일러스 3 부터 쉼 부터 이거 쉰 넘어갈 거야 이것까지 먹어요 이것까지 1로 뺏어 먹을래요 미드 라인 호나 박혀서 이득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빼는게 나을듯 하나 있어요 없네 먹었어요 이거 바닷게 까지 먹어야지 바닷게 까지 먹고 가겠습니다 이것까지 먹히는거 아니죠 상매님 이거 거의 그냥 접대인데 우리 상대 정을 접대해주고 있는데 아니야 근데 이거 이렇게 해도 라인 저 이득이라서 괜찮 이거 이겨낸다 좋아 저 띄어 띄어 가겠습니다 지금 띄어 갑니다 어 저 사일러스 올라가요 지금 집을 못 가가지고 얘가 없다 저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안 들려가지고 나한테 오는거 같네 선생님 죄송해요 아닙니다 제가 탑이 온다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 이거 바텀 보고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이거 텔 타고 다시 올게요 근데 방금 거는 좀 쌍매님 젊으시긴 했어요 어디서 간다고 하는 거는 또 피투긴 한데 간다고만 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또 그리팅 해주시는게 아 매섭죠 아 매서워요 군도 불가버리기 먹어주고 이거 저 이거까지 볼게요 저 이거까지 볼게요 저 이거까지 볼게요 저 이거 볼까요 저 이거 볼까요 이거 상대 탑도 텔 없음 이거까지 먹고 집에 가자 와 돈 많으실 것 같은데 어 그라스 그라스 바텀 지금 와드 띄우고 있고 사일러스가 CS가 완전 망했네 여기다 와드 바퀴 와드 바퀴 아이씨 됐다 여기다 피가 한개 바뀌었습니다 재현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 피가를 못 샀거든요 본인이 딱 어 지금 그라스 여기 올라가 누나 예 그라스 아아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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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뭐냐고 오이 오이 나 솔킬 때 하는거 처음 보냐구 나이스 나이스 안 돼 이거 제가 보답은 갈까요 어 저도 가요 저 저 지금 쌍걸로 돼요 어 여기 저 갑니다 저 갑니다 어 나 렌턴 어디다 던져 틀어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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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렌턴 어디다 던져 어 두 명 죽으면 안 되잖아 두 명 죽으면 안 되는데 두 명은 안 될텐데 두 명은 안 될텐데 채우 Bae 아 아 처음워 아 나이스 내침 내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룡 좋다 야 이걸 또 풀어주시고 근데 야소우가 좀 킬 모은게 좀 아쉽다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조합에 야소우면은 잘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아 이거 야소우 나는 야소우 좀 죽기 힘들었어 어 당한다 이거 어 안될 것 같은데 이거 빼시는게 나아요 내가 버리게 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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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이거 가요 근데 개핀데 얘도 이거 샌 6레빔 샌 6레빔 어 나이스 3레빔 오케이 어 어 어 어 어 각자를 잘못 썼다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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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먹었기 때문에 이득 이득 아 지수님도 잘 드셨고 혼자 여기 와드있어 제가 지울게요 샌 6렙 샌 6렙 예 궁닭보는 것 같은데 내가 따라다녀 볼게 아 저 미드 갑니다 저도 저도 미드 갑니다 오케이 지우고 가겠습니다 불로 드릴까요 어 나이스 트레시 어 됐다 어 갔나봐 뭐 있어 여기 불로 주시면 돼요 어 여기 여기 파이크 아 이 정도면 빠지게 빠지게 피했어 무빙으로 피했어 예 트렌드에 정글 돌고 네 바텀 가시면 됩니다 아 이제 수사를 갑니다 갑니다 재원해줘야 됩니다 수사 자아 생긴다 예 고 고 밑에 해주시면 돼요 자 오 좋고요 끝까지 리시 안해줘 여기 우리 정글 나와요 나이스 네 예 여기 와드 있습니다 여기 핑화 여기 저 이제 6랩 아 이거 사일러스 지금 불로 갔어요 저 집에 갔다가 윗옥사 한번 다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아 들어가지 사일리 스킬 뭐 있나요 사일리 다 있을걸 오오 아 좋았습니다 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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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용돌이 바람 너무 싫어 난 팀감 어 어 슬로가 아 오 오 아 나이스 좋고요 잘했다 나이스 든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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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하게 전멸 쓰시는거 좋아요 쌍맨님 타베 마을이다 근데 약간 좀 브리핑 해주는게 어 어 왜 안돼 대박 왜 안되죠 아 아깝다 버그인가 봐 버그 있어 여기 그라가스 예 아래 가장 치고 있어요 어 뭐야 어 뭐야 아니 아니 아니야 오오 오오 그 강을 건너지마오 어 어디까지 가냐고 뭐야 그거 어떻게 했어 아니 왜 서로 안맞고 서로 다 반대 이상한데다 써구 어디까지 가냐고 아 제넌 선생님 아니 이거 뭐냐고 월북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이거 원래 짐 막는줄 알고 바로 들어갈라 했더니 우와 개시키하다 나 저거 실제로 처음봐 아니 뭐야 개비끄럽네 세상에 아 뭐야 너무 꿍킬인데 아니 2를 맞추면 그 되는줄 알았어 저 이거 타통척 보고 소연님한테 한번 갈까요 아니면 전령 한번 갈까요 어 전령 이거 이거 받았게 주셔 이거 이거 뭐야 스펠 뭐 있어 다 있을거야 아 야 뒤로 크게 돌고 있긴 한데 와 서로 막 북구 지지고 북구 지지고 와 안돼 제발 제발 그라가스님 제발 궁 날리지마세요 와 개까비 저 궁 없어요 나이스 그라가스 노궁 야 여기 핑화있다 어 뭐야 없어졌어 아 근데 내가 패시브 이용했어야 되는데 쏘랐어 음 근데 방금 풀 썼나 사일러트 어 없어 그거 그거 풀인거 같은데 풀 궁 써가지고 조만간거 같은데 나 전화도 있음 여기 여기 피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마까요 소연님 야 이거 예 써도돼 예 어 궁 있어요 예 와 미쳤다 와 이걸 탑이 봐준다고 오 오 오 서로 허공해 들어가가지고 뽑아준다고 여기 그라가스 무냐고 미리비야 이거 이거 계속 쳐요 이거 쳐요 이거 쳐요 이거 쳐요 제가 이거 봐줄게요 그냥 쳐요 저 혼자 보는 거예요 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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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글 이거 바로 내려간대 이거 바로 내려간대 미드에 푸고 저 바로 용갈게요 네 오케이 자 태굴 다 드세요 예 이거 밀고 가셔야 될 텐데 이거 밀고 가셔야 돼요 이거 밀고 가셔야 돼요 CS를 먼저 그냥 아 제풀인지 몰랐다 순간적으로 네 까비 와드 방금 어떻게 해야될까요? 라인 다 팠고 원래 라인을 정리해주셔서 이제 딱 밀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어요 까비까비 그냥 바로 바로 말하셔도 돼요? 알겠어 한 4번은 말하긴 했어요 하하하 5번 말해야지 잘못 아 나 왜 랜턴이 안 가졌지? 한 명! 한 명! 다 됐습니다 나이스 굿 잡히는데? 어? 잡히는데? 아 못 잡았다 이거 파이크 전멸 빠지 없다 없다 빼야돼 아 나 스킬 이거 잘했으면 둘 다 따는 건데 이거 샌 궁 있어요 얘 왜 샌 궁 왜 안 쓰지? 샌 그거 집에 갔다가 궁 쓸 수도 있음 저 집에 간 건 못많은데요 아 미드는 집 갔습니다 죄송 죄송 오픈 아 미드기 상대 블루 있음 상대 블루 있음 근데 이제는 쇠니 쪼니 쪼금 탱탬 뽑아와서 블루 쌈 이제 쌍뱅님 어 아들 빨갈렌즈 시구나 개업 일단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미드 감독이는 죽어가지고 얘가 갔다왔어 아니 본인 아니겠지 지수님이 고통받으시네 여기 있어? 나 미드 왔어 미드 갑니다 아 나 미드 못 가겠다 아아아아아아 아니 세 명이 오벤져스야? 이거 바로 사일러스부터 아악 이거 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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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다 오냐? 이걸 다 오네 아니 당황스럽다 아깝다 쏠키박이었네 까비 와 나이스 우와 뭐야 오케이 나이스 와 아래 터졌네 어 파이프 응 저 바텀 갈게요 아 근데 싸이기 컸다 이거 불안하다 이거 한 카카영 야스오랑 다녔네 저 형님이랑 카카영 저 궁은 없는데 피갱이라도? 저 친구 전멸 여부를 모르겠네 제가 이거 한 번 호흡해보고 와 전멸 나 주실 때 그거 빼고 빠질게요 바텀 바텀 이에요 지금 바텀에 애들 다 있어요 바쁘자 미드에 2명 미드에 2명 그라가스 잡아야 될 듯 이번 판 체감 빨리 가야겠다 이거 아니다 나이스 나이스 블루 리시 가능? 블루 리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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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걸어 될 것 같은데? 이거 쉔 궁 없긴 해 걸어도 될 만했는데 까비 오 그라가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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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러트도 없어 누나 전 툭 빼야 돼 블루 계속 나오는데 그냥 제가 먹을까요? 네 네 네 블루 리시 이거 타베 그라가스 사일러트도 있지 않나? 없구나 까비 저 바텀 밈 네 에이치가 맞나? 일단 저 밑에 개가고 보겠습니다 오케이 야소호가 배터면 먹을 것 같은데 한번 따볼래요? 가겠니? 예 가고 가고 그라가스 10초 남았어 여기 와드 와드 지웠어요 오케이 버거 피하네 왜 여기서 어 여기 다 있다 빼죠 뺄게요 네 사일러스 한번 따야겠는데 너무 무난한데 왔어요 직장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인 제인님 제인님 언니 뭐 했어 들어봅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마 이거 슉 파는 거 안 해가지고 이거 늦은 실수도 있지 아니 아깐다 뭐야 뭐야 사탄이냐고 궁금했더니 뭐야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아 이번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게임이야 이따가 얘기하자 가만있어 일단 잡았다 잡았다 예 나이스 와 저걸 아니 제가 좀 살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파지가 않네 우와 뭐야 아니 아니 이건 죽었다 죽었다고 근데 뒤로 빠졌다 뒤로 빠졌다 뒤로 빠져야돼 아니 이 빠진 거 아니었나 뭐야 이거 우리 편이야 아 잠깐만 사일러스가 문제인데 아 패스그랩 죄송합니다 패스그랩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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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못한 겁니다 아 제가 날라가는 순간 다 빨려 들어갔네요 저는 아칼리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칼리 이후에 자꾸 좀 심하네 아 율하 시켜미네 오 30초 아 또 희재 선생님 오셨으니까 이제 다섯 명 완전체가 됐네요 우리 팀은 어 완전체가 됐네요 오늘 안 모일 줄 알았는데 참고로 참고로 명예회원 따윤이었습니다 따윤님 연락됐으면 따윤님님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 뭐니 뭐니 전력먹는다 이거 쌍뱀이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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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일단은 나 궁극기 23초 나 이거 이번에 이그나이트 있음 이거 치죠 저 용갑이다 네네네 먹는 척만 할게요 수고왔다 근데 타입랑 수고 왔어 아니 그거 깨서 먹으세요 예 왔는데 어 올렸나 아 이거 깨서 드시면 돼 위에 다 있어 그죠 그다니 다 턴 빼요 저는 뺐네요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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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됐듯 응 먹었음 리쉬 열심히 해줌 와 근데 이거 못 먹었다 상대 상대 전령 못 먹었다 나이스 돌아가서 아 전령 못 먹었다고 좋았다 좋았다 돌아가 전령이 집에 갔대요 아 그래요 베라다스 킹 받았어요 이거 미드 한번 가볼까 미드 한번 해볼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진짜 나 이거 그냥 탑가서 라인 받을게 싸우지마 이거 이거 탑바텀 먹어야 되는데 탑바텀 먹어 이거 미드 바리 바리우스 바루스님이 트로 그냥 라인 클리어만 해 우리 라인 클리어 좋아 어 미드 갑니다 미드 갑니다 어 살려줘 살려줘 어 이거 계속해다 얘 그래서 저 혼자 들어갔어요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가겠습니다 이거 바텀 라인도 받아야됨 AP가 세면 그 다음 초식이에요 미드를 가야되는데 지옥을 갔고요 바텀 갑요 싸고 각오일 각오 3 사일러스 제압 먹어서 좋았다 이거는 2로 나옵니다 저 근데 솔볼 힘들거든요 에그 미스 예금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나무 안 보이는데 콜 어딨어? 아 미드? 오케이 사일러트도 바텀 고 쌍맨님 바텀 기다려봅시다 여기 돌면서 갈게요 이게 믿는 것 같아요 어? 아 뭐 잘못 쳤다 와 다 땄어 총까지 땄어 총까지 어 쿠보가 왜 이러지? 어? 파이크 파이크 와 소형들이 걸릴거야 내가 못하는데? 예? 들어가자구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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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같이 다니죠 혹시 잘릴 수 있을까? 저 바텀 밀게요 사일로 꺼가지고 여기 시하 먹을게요 네 라인 좀 구경하고 나 궁 있긴 한데 아 까비 일단 달려는 봤지만 어? 죄송 까비 저 측 갔다 올게요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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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싸움 걸린다 미드 싸움 걸린다 문어 장군 저도 확인하는데 아 문어 장군이 나 손부터 좋아해 나이스 싸일이 제 궁을 빼줬거든요 오 안 맞았어 저 궁 끌고 나 빼야될거 같아 아 이거 빼야되는데? 4만 이거 깨는 궁도 있어서 까비 죄송 예 제가 또 던졌어요 기타 둘은 이제ARRY가 차롬을 가고 raining 가니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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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ointed 오프탑1을 가 kn운데 그 궁으로 갈뻐되어 오! 결과다 아ús cours сор 그리고 보다 가니 태 imposed 재 hoped 오 나이스 타임 데려 맞사 구경 합시다 이거 미드 스타비를 가야겠구만 가고있긴한데 가고있긴한데 어? 저거 뇌절했는데? 아 뭐야. 궁 뺏어갔네 여기서 용 40초 이렇게 화려하게 사일러스 나이스 나이스 이제 갑시다 소용군안을 탑 밀고 용 한번 먹죠 바텀 먹으면서 텔 있으니까 야수소가 문젠데? 야수소 누가 따지? 집갔다가 정비해서 바로 용띠면 될 듯? 우리 다용이라서 쟤네 다용싼 무조건 하거든요 응 저도 내려갑니다 저 이거 먹고 바로 내려갈게요 그럼 먹는다 온다 온다 파이크 요기 나 피하고 나 텔이 있긴 한데 이거 혹시 와드 가능? 와드 가능? 와드 좀 아무나 가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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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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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무조건 막을거야 내가 여기 쓸게 그냥 나이스 뭐야?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뺄게 뺄게 나이스 다용 먹었어 식가적 나이스 나 피스크 식가적 동마면 돼 나이스 이거 둘이 잘 쓸었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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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탄하면 되겠다 우리 다용이라서 야수오만 잡으면 돼 야수오 싸일 이 둘만 카이팅 저 가골좀 뽑아오겠습니다 예 가골 뽑고 제노님 저 가골 뽑아서 한타 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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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그니까 애플을 못먹네 어 여기 뭐야 이거 아프라는거 왜 아 이거 여기 사이크 응응 예 싸움 걸까요? 이거 야수오 근데 일단 해보자 잡으면 돼 저것만 잡으면 돼 나 낙분 없다 일단 아 너무 아쉽다 아 야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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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오뚜 야수옹 야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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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요 야수오 야수 야수 يا 나이스 예예예 천천히 나이스 미드 밀죠? 쭉 밀어요 쭉 밀어요 사룡이 뭐야? 데미지가 세네 미드 쭉 내고 소윤 누나가 탑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나 이거 아아 와! 참나 나이스 어 일로 오더라? 아 까비 아쉬운데? 야소가 너무 세다 근데 이건 파이크가 잘했다 방금 거는 파이크가 갑자기 저 막 죽였어요 짚고 가야지 까비 근데 그 수식에 사셔서 이거 그거 하시면 될 듯? 가골 가시면 될 듯? 저희 근데 그거 죄송한데 지크에 융합 이거 그냥 아무한테나 쓰면 되죠 지크에 융합이요? 지크에 융합 그 궁극기 쓰면은 자기네 근처 느려지기 그 헥카림한테 쓰면 될 듯? 바로 쓰나? 알겠습니다 아 원딜 원딜 한테 원딜은 제가 걸어놨긴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앞라인부터 썰어야 되나? 어 근데 야소만 사일러스 잡아야 돼 이거 둘 못 잡으면 게임 써 근데 파이크도 너무 잘 컸네 근데 딜러들만 잘라면 될 듯? 그냥 저희가 유리해요 지금 바이옥 먹어서 네 급하게 하지 맙시다 어어 온다 이거 와드 짤짤이 바솥도 짤짤이 날리면서 쟤네가 알아도 들어올 것 같은데 내가 봤을듯? 바솥도 짤짤이 날리면서 하면은 안아도 들어올 듯?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벌렸다 아닌가? 파이크가 재롱 부리고 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그러면은 재롱치고는 좀 많이 판받으신 것 같은데? 어? 뭐야 왜 자꾸 어떻게 공격해? 쏴도 되는데 야소 먼저 노려야 돼 이렇구먼 파이크도 먼저 잡아도 되고 없을 리니까 자꾸 계속 이렇게 어 온다 사일러스 포턴이 야소 조심하고 벌로 야소 야소가 확 들어오네 야소가 확 들어오네 오오 뭐야 오오오호 미친 말도 안 대 3인궁 야스오 3인궁 들어갔는데 이겼어 용 40초 남았습니다 용 40초 저 여기 와드만 하고 올게요 예 저 이거 먹고 집에 가겠습니다 오케이 저 식갈게요 누워가지고 아 장모 나왔네 지크를 그냥 페카리마한테 가서 걸어버린다 음 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 나 이거 저 이거 가져야 돼 가져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펠 있어 펠 있어 펠 있어 바로 싸워요 이거 나랑 같은 건 물자 이거 아칼리 나랑 같은 거 물어야 돼 너 뭐 물 거야? 사일러스 사일러스 사일러스나 야소 야소 물어야 돼 어 오케이 너가 물 너가 무는 거 포커싱 내가 너한테 맞출게 근데 내가 들어오고 아 장난 올 거야 이거 들어올 거야 그라가스 좀 조지 이거 4인궁 맞을 수 있어 야소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우리 푹스윙 좋아 이거 치자 이거 치자 얘 올 거야 이거 쳐 이거 쳐 빨리 빨리 어 이거 왜 바로 이거 이거부터 이거 나이스 나 이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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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나 그냥 도망갈게 나 도망갈게 나 도망갈게 야 도망가도 되겠는데 아 추구 너무 안 맞는다 와 나 끌려가지고 무서웠는데 잠깐만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미드 밀려 미드 밀자 와 차에 내가 꺼져서 다행인데 와 차에 내가 꺼져서 다행히 좋다 미드 밀어서 끌네 그냥 예 이거 밀고 고고고고고 맞지 마시고 우리 당골라서 쭉 밀면 돼 이거 밀고 바로 먹자 예 알겠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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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오케이 오케이 칠칸 한번 더 걸어주고 우리 빨라서 바로 바로 치면 돼요 아니면 오는 거 잘라먹어도 돼 우리 아직 자동으로 살았어요 저 피웁 좀 피웁 좀 아 걸 준비해 그냥 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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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지 말고 싸워도 돼 그냥 제가 오면서 쌀게요 나이스 간다 나이스 으아아 kitsack 오우후우후 슬로우까지 이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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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이 장로가 퍼센트 뭐 얼마 안 남으면 그냥 죽이는 거죠 와 네 그래서 정상화면 좋아요 반온먹고 정비하고 이제 탑 까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러면 거의 끝났다 카인팅만 괜찮은 안되면 되겠지 여기 진짜 이거 팀명으로 진짜 제넌 지원금 어떻습니까 아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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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시는데 아 나 마당가야겠다 사일러스 너무 아프다 아 나 이거 마지막 템은 가르쳐줬는데 1900원 미드로 그냥 쭉 가면 되나요 아 이제 바텀 밀면 되요 바텀 뭐가 이렇게 덕지덕지 되게 많아요 저희 쎄거든요 없어 자용에다가 바론이었어요 사일러스랑 야스오만 딴다고 생각하죠 저 템 한계 뽑아도 될까요 아님 그냥 갈까요 저 란두인 나옵니다 어 갔다오세요 바론이 가서 빨리 갔다오세요 예 란두인은 인정이지 아 저 미드라인 좋았으니까 미드라인 이렇게 딱 올 때까지 저희 걸리지 말고는 이제 토킹하면서 쟤는 좀 킹받게 만들 수 있어요 포킹 좋아 우리 이거 쌍보이는 안된다 쌍보이는 안된다 여기 위에도 있어 우리 아직 트런들 멀어 트런들 멀어 트런들 방하고 싶다 흥 윽 틀어들어왔습니다 오케이 그럼 저희 밉시다 쟤는 어떻게 미드 막아야 돼요 우리 좋아서 지금 토킹만 해도 돼 쟤는 알아서 들어오게 거의 끝나가지고 이거 천천히만 하면 돼요 네 다이브 쓰고 그러지만 않으면 우리 대포 이거 바룬이니까 이거 밉죠 계속 토킹 날리면서 우리 대포 있어요 미드 밀리고 있어서 계속 이거 하면 돼요 대치만 하면은 와 대포 엄청 세 와 대포 끌었다 대박 하나 더 와요 뒤에 하나 더 와요 이거 그라가스 살짝 좀 흩어져요 그라가스 궁극 잡고 있어서 이제 밀려요 미드 밀려요 미드 막으러 갈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막으러 가는 순간 바로 들어가자 오고고고고고 교교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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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버티는 중 버티는 중 이거 그냥 앞에 있는 것부터 딜해 다 죽일 수 있어 나 왜 저리로 갔지? 진짜 안맞는다 마우스 돌았어 그냥 비벼주세요 1대2, 3대에서 살아서 싸우지만 않으면 돼 어차피 바론이라서 싸우 밀리거든요 싸우부터 싸우부터 이거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빼자 일단 1만 잡고 빼야 되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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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과감하게 버릴게 탓만 깨고 가고 처음이었네 아니요 가고 있으면 데미지 적어진다 장로 나오니까 바텀 이거 밀고 미드도 밀려서 바로 장로 달리면 될 것 같아 장로 치지 말고 지금 바텀 라인 좋아가지고 저 여기 시어먹고 있을게요 네네네 굿 시어먹고 바텀 라인 밀릴 때 먹죠? 애들이 막고 있을 때 아니면 불러도 돼요 장로 쳐서 부른 다음에 애들이 막으러 가면 스파게츠는 한타 그냥 이길 것 같은데 뒤로 빼서 먹을까요? 가면 뒤로 빼서 먹으면 칠 거예요 올 거예요 치죠? 쳐서 오게끔 만들죠 아니 모르지 마 바텀 스타면 질 것 같지 아니 이거 먹겠다 바르트가 좀 멀긴 한데 치아 먹어주고 바르트 빨리 와야 되는데 이거 잠시만요 제가 내가 어그로 내가 어그로 끌자 오케오케오케오케 아 뭐야 내고 세벼 갔어 조심해야 돼 니가 이러면 조심해야 돼 저거 이거부터 컷컷컷컷 오케이 나이스 잡았고 나이스 그렇지 라두기까지 굿 좋아 나이스 미드 미드 바르스님 혼자 드시네 그냥 끝난건가 장로 안먹고 스토너렌 지진 아아아아악 나이디스 좋아 와 힘들었다 와 저 저 여기 완전 잘하는데 서포트 사이 나왔네 흠 근데 아칼리는 안해야겠 어머 안맞네 초반에 힘들었지 이거 헤카리몰랑 아칼리 둘이 들어가서 섞으면 아무도 못막는데 으응 아 오늘 이 조합이 너무 좋았어 흠 흠흠 야 괜찮았지 연습이 안돼서 그런거지 괜찮았어 화려한 랜턴 금지 여 저 여보세요 언니 언니 있어? 예 예 언니 들어오세요 예 언니 뭐하다 이제 오셨습니까 잤지 뭐 죄송합니다 저희 저희 카톡에 4시에서 5시 둘 중에 하 오라고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봤는데 연락을 이제 안하고 왜 이제서야 기억하십니까 흠 흠 흠 대회 준비하는 사람이 빠져가지고 흠 정말 죄송합니다 대가리 박겠습니다 흠 대가리 박는다고 이게 지금 해결을 흠 흠 흠 흠 대회 준비하는 사람이 빠져가지고 말이야 왜 늦었어 이거 흠 흠 흠 흠 아이 그만하세요 그 주무시고 온건데 생리현상인데 흠 아니 이게 누가 보면 강소연님은 안 늦은 줄 알겠어 흠 흠 흠 강소연님은 4시 5시니까 거기 안에 들어오신거고 흠 소연 눈에는 중독폭이지 중독폭이니까 저희 4시에서 5시 사이에 오라 그래가지고 너무 왔구만 아 그런거였어요 흠 흠 카톡 안 보이십니까 흠 아니 이거 지금 프리퍼올입니까 뭐 한 명 잡고 그냥 쏘는거 아닙니다 흠 자 그래가지고 간합이 돼야 돼요 팀게임입니다 흠 와우 하 아 저 초대해? 초대해가지고 하죠 아야 저기 초대 초대 소윤 누나가 초대해주라 나 진창이야 아 저 아이디 바뀌어가지고 동팍근희재로 초대식 왜 바꿨어요? 그걸 왜 맞추는거에요? 바탕 라인 동팍 나룸함에서 동팍근 아 이게 그 침장님이 이강? 이병근으로 스타트 끊어가지고 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저는 이거 그냥 닉네임 바꾸는 거 아니 그 닉네임 바꾸는 거 돈 아까워가지고 안 한 건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냥 아 이게 지금 그 닉네임 바꾸는 거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죠? 이미 한 번 바꿔가지고 근데 이거 되게 괜찮은 거 같아 아 그런 거 같은데 닉네임 바꾸는 거 아까워가지고 아 쌍배님도 바꾸셨어요? 예 초선으로 했을 때 초선 초선 전상빈 하하하하하하 너무 싫어 하하하하 동팍이 없네 내 친구들 나도 추천해주셨는데 쌍배님이 뭐였더라? 유선이요 하하하하 유선은 어떤 캐릭인가요? 유선 유선이 뭐 같은 거냐면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네? 쉽게 말할 만한 게 뭐 뭐라고 해야지? 황제예요 황제 아... 그럼 좋은 건데요? 네 엠퍼러 엠퍼러 어... 속나라를 말아먹었다는데요? 어... 그거는 이제 시선에 따라서 다르죠 하하 하하 되게 장수했어요 장수하고 되게 그냥 잘 살았어요 개쌉 호구왕이라는데요? 개쌉 호구왕 좀 그거의 대명사가 됐는데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사실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욕을 먹는 게 있어요 아... 사람은 착하다고? 네 사람은 착해 사람은 착한데 나라를 말아먹어 한 거에 비해서 너무 대명사같이 돼버렸어 음... 아니 백설량님은 뭐 하시게요 앞에 저 이미 동탁인데요 이... 왜 친구 목록이 없지? 어... 왜 친척 목록이 없지 나도 어... 바꾸면 다시 없어지나봐 잠깐만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제가... 제가 투데... 일단 투데... 해드릴게요 동탑 진이지 잠깐만요 저 침투창이 꽉 찬듯? 잠시만요 아... 아 그러네요 어 근데...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아.. 농담을 한 겁니다 왜 또 죽인 released 그 save 제가 4분... 1시간분동안 엄청 허비하셨으니까 오늘 6시간동안 개인 연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런건 필요없고 그냥 선물을 보내주세요 연습번대로 안해도 되니깐 연습하는 propor서는 바라지 않아요 휘재씨 cy회수 cui uncommon 이게고... 연습은 안해도 되니까 연습하는 거 바라지 않아요 휘재씨 수호가 안 맞는데? 그게 문제야 다음에 인사일 때는 뭐 저인 거 같은데? 국회 없으신가? 국회로 와야 돼 이거 아..잠깐만 쌍배님이 눈치를 너무 많이 주셔 쌍배님이 아까 전에는 그냥 저러면 제가 무슨 눈치를 줬어요 아참 이게 좀 물면 안 넣네 보니까 보니까 한번 하면은 풀질 않네 백설이 저한테 압박감 느끼셨나요? 아하하하하하 심하게 느끼셨지 백설이 형님이랑 저랑 좀 인연이 있어 와우 때부터 어디 가셨지? 닉네임 뭐죠? 동탁진이제 잠깐만요 저 국회로 들어가는 중 접속 자체를 안 하셨나봐 국제인연이라서 그런가 무시하시나요? 아니 아니 지금 말이 너무 많아서 쌍배님 저랑 와우 때 뭐 만났어요? 아 모르는 거 같은데? 와우 같이 했다고요 에? 와우라는 게임을 같이 했다고요 아아 그쵸 그쵸 저희 같은 돛과 출신이죠 예예예 저 UMBI로 초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UMBI요? 네 UMBI 이거 브론즈 2라서 아마 돌려질 거에요 아 M이구나 오케이 엄비? 네네 어 뭐야 이거 저 클라렛 걸려가지고 잠시만요 오케이 이거 뭐야? 웅비가 뭐죠? 웅비 웅비 아 웅비 웅비 옛날에 웅비처럼 이라는 그 웹툰 아아 아아 아 그거 아세요? 네 그거 제일 좋아해가지고 네네네네네 아 그거 되게 그 좀 삼삼한 웹툰인데 그 되게 그런거 좋아하시나봐요 그 삼삼한거? 자극적인거 좋아하실거 같은데 아이 제가 보기보다 약간 속은 말랑말랑 말랑말랑 하시구나 좀 이게 좀 감수성 그저 막 밤에 그저 센치해지고 예예 맘류님은 다른 웹툰 뭐 보시는거 있으세요? 저는 웹툰 안봐요 저 웹툰 안보시는거에요? 저는 유튜브도 안봐요 저 이제 다시 초대 좀 클라렛 어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여기 웅비 아 이거 진짜 내가 어디서 들어 봤다 했어 웅비를 저 이거 시즌2부터 이 아이디 썼어요 그거 하나 좋아해서 얼마나 재밌게 보셨으면 아니 나는 난 못기겠다 혁지 형님이 보시면 이거 진짜 뿌듯하시겠는데 아 또 서포터 여기 내 1등이네 저 이거 저 이거 그 그 탐켄치 그 장착했는데 네 놀라운 아니 그 그 희재님이 연습해오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정글에서도 가능합니다 탐켄치가 아 네 정글 탐켄치는 뭐라 아직 쌍베뉴 스타일 안 맞을거 같아요 어 아까 캐리했는데 어 진짜 칼날비로 막 다 패죽이고 다녔는데 진짜요 예 시댁차에요 시댁차에요 어느 카드 성장하는거에요 병건 병원 형님이 가져가십시오 탐켄치 저는 그냥 세종환이 잘할만하겠습니다 아냐 아냐 이거 한번 보세요 보라니까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아 한번 봐 진짜 예 한번 보여주는게 좋아요 나한테 탐켄치 하라는 소리가 안나와 이제 한번 맛만 봐봐 제가 한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정말 대단한 티메트가 애들아 애들아 상빈이가 탐켄치 정글한대 야 다 구경해 왜 아무도 말씀을 안하시죠? 왜 조용해지죠? 쌍베님이 싸시면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런거 좋아요 자 그러면 저는 탐켄치 원래 숙제검사 했어야 되는데 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한번씩 번갈아가면서 노틸 서포트인거 같으니까 아 노틸 노틸에 상대 괜찮은게 뭐가 있지 모르가나나 쓰레쉬 아 쓰레쉬 쓰레쉬 갑니다 한번 더 원틸 먼저 잡아도 되죠? 원틸 먼저 잡으러 갑니다 어 잠깐만 이즈 이즈? 원틸 원틸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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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틸 뭐야 그러고 어 어 뭐야 어 무냐고 아니 근데 이거 라이어 타임 쟤 넌 무냐고 팀장 아니 나는 거부했어요 에? 뭘 거부해 아니 나 부계정으로 올게 부계정으로 안 눌렀다? 가르치고 아니 나 손가락은 빨랐는데 아니 튕기더라고 우리 때문에 괜찮 괜찮 팀이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이름? 팀이름은 지각한 희재님이 정하세요 이거 되게 머리 아프거든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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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 번 다시 지각은 없다 우리 팀에서 좋아요 보기가 뭐 뭐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논지원금 있었어요 재논지원금 재논지원금 재논지원금? 아 이거 하지 마세요 재논지원금 아 이거 재논지원금 병건의 나라 뭐 병건의 나라야 쌍배는 웃고 있다 했었어요 쌍배는 웃고 있다 병건지 어때요 병건지 앞에 다 이거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진짜로 최악이야 병건지 그거 와우 때 클략 이름이었어요 아 진짜요? 아 태비 와우 했습니까? 아니 오리지널이요 아 오리지널이요 잠깐 했었는데 그때 이 아이디 좀 초대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어디다가 말씀드려야 되지? 소연이가 디코에다가 내가 보냈게 메세지에다가 요거 초대해줘 수연이 어디 갔어요? 뭐야 눌려? 아아아 지금 눌려 아 이거 내꺼 마이크 싸구려라서 진멋대로 작동해 일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아 좋네 없어 이런건가 워라벨이 있네 자아를 가진 마이크임 깜짝이야 고고고고고고 당장 누구임 어 저네요? 아 아 아 아 아 그러네 왜이렇게 바로잡히지? 원래 팀랭 되게 잘잡혀 1초컷이네 1초컷이네 네 뭐하시게요 아 이거 야쏘 아 야쏘 말고 야쏘 말고 고민중인게 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쪽을 보고 흠흠 흠흠 아 수호 아 저 리스틴 절대 못해요 저 리스틴하면 진짜 완전 개망합니다 근데 이거 탐켄치 일반게임에서 탐켄치 탐켄치 해가지고 서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은거를 먹으면? 어? 어 그거는 상상도 안해봤습니다 상상도 안해봤습니다 안 먹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먹은 애가 뱉으려고 할 때 먹으면 음 어 나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해가지고 나도 좀 아 레오나 근데 어제 다들 바로 주무셨어요? 예 저 어제 저희 팀 경기 한 다섯 번은 두려고 저도 잤는데 아 그 잘 때 실룩실룩하면서 자려고 네 그래서 늦게 주무셨구나 네 절대 이제 어 저 이거 그냥 진짜 탐켄치 정글 갑니까? 예예예 탐켄치 정글 가시죠 예예 야쏘 야쏘 안을거에요 야쏘 안을거에요 야쏘 안을거에요 좋아가지고 원래 이게 라이 리스트에 있으면은 한번 읽습니다 습관이에요 야쏘 상업증이 있으신 줄 알고 야쏘 다른거 하려고 예 아 다른 팀하고 한번 하면 좋은데 그죠? 예 그러니까요 어 지금 오늘 둔당무님 팀 아 맞아 오늘 지금 소푼니가 스크림 하실 이렇게 연락 왔는데 어 그래요? 아 근데 다음주 평일에 한번 하세요 다음주 평일에 다음주 평일에 다음주 평일날 하죠 아니 오늘이 화요일인데 다음주 평일날 7일 8일 뒤에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는거야 난 소풍님이랑 하기 싫은데 왜요? 최고의 자리에서 짓밟고싶다 아 라이벌이에요? 예 미데덕스에요? 너무 빨리 만난다 탁배인일수도 있겠다 아 라이벌이들 소쌍대전이라는 명칭이 있대 아 저희들이 엄청 많이 싸웠었어요 아 그 스파도 소쌍록 해갖고 많이 하고 아 피파도 하고 거의 다 붙었어요 하하하 소쌍전 재밌네 소쌍전 보통 승률이 어떻게 되나요? 누가 좀 상대적으로 높죠? 아 탑배인에다가 카이사 원딜 소풍들 에이피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베인이라서 하긴 에이피? 에이피이면은 나 런블를 가능하네 런블를 런블를 둘 다 가능함 런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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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들 빅토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시지? 빅토르 좋은데? 아니 한타가 런블를 더 좋으니까 어 오케이 알겠음 빅토르 옆에 있는 그 팔 있잖아요 그 새인 줄 알고 나도 새 아니 레이저인가? 새 새래 그 로브루치 같이 막 달고 다닌 줄 알았는데 로브루치 같이래 잘 알아봐 로브루치 로브루치가 누가 그거 아니야? 그거 원피스에 있는 거 원피스에 직원하는 애 직원하는 애 직원 담당 철계 담당 롱가 직원 담당 아 저도 원피스 안 보는데 런블를 아 원피스 안 보면 대화가 힘든데 여기서 보셔야 돼요 아 나루토 아 나루토 아 네 나루토를 안 봤네 나루토 거기까지만 갔는데 그 그러니까 이게 원피스 보는 사람은 원피스만 보고 나루토 보는 사람은 나루토만 보더라고요 근데 나루토만 보는 사람이 있고 보루토는 안 보더라고 나루토 보는 사람들이 아 맞아 나도 보루토는 안 봐 나루토는 안 봐 나루토는 안 봐 어차피 나루토 불리치 어? 원피스는 삼위위체로 봐야 된다 보루토는 워너블 그 드래곤볼 슈퍼 같은 거 아니에요? 보면 안 되는 거? 쌍배님 쌍배님 예 예 보세요 저 쌍배님 옷 빼서 입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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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배님 옷인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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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두? 여기 와두 여기 와두 가냐? 여기 와두 가냐? 레드먹고 탑가는 것도 좋아요 아 레드먹고 바로 탑이요? 어 바로 탑가서 베인 한 번 어 이거 어차피 블루에 와두 바뀌었으니까 이거 가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건 근데 코딩 안됐는데 아니 제가 코딩해드림 이거 레드먹고 바로 탑가도 될 것 같아 왜냐면 베인이 진짜 갱에 약해가지고 베인이 여기로 지나가네? 베인 지금 올라가는 중 베인 지금 올라가는 중 에이? 쉐이비가 안 도와줍니까? 저 와두가 없어 그냥 먼저 라인 밀죠 네 뭐야 이거 우리팀 죄송합니다 나 이거 죄송합니다 왜? 왜요? 그 놀러 갈게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탑이 안보여가지고 나 왜 아직도 당연히 이 마스터이가 블루 쪽이 있을거라 생각했지 탐켄치가 정글이었구나 이거 저 플랫이 없어서 좀 차리면서 할게요 네 근데 블리츠도 플랫이 없긴함 이거 피가 왜 이래 오오오오 저 와두가 없어요 네 이제 라인 당겨지면 돼요 네 이거 이거 탐켄치 갱은 언제부터 돼요? 바텀 오셔도 돼요 바텀 오셔도 돼요 바텀은 아예 다크라지거든요 지금 까라고요 그 뭐야 블리츠 노스펠입니다 노스펠임 클래치죠 억지로 땡겨줘야겠다 근데 나 지금 여기서 시간 낭비하면 안되는데 그냥 갈게요 지금 우리 바이게 다 먹히고 있어요 아 저 그냥 이제 회복하러 가겠습니다 네 네 ірDEN ?? 경건 오빠 다음에는 블리츠한테 EQ 박아주세요 이거 미드 역경 가질해these 있나? 가까 våra monsieur 때려 오케이 아 상캐치가 정리하는데 이거 탐igh 오師 오오오오오오오 안돼에에에에에엣 ㅎ 나이스 이길 Chevy 이길 수 있어 리옹 chatting owitz 다 털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자세히 말하자면 백살랑님이 여기 대기시키면서 그냥 털들났습니다 아 화나셨어 화나셨어 아 그게 죄송합니다 어 탑탑 탑 안 당해줌 어? 저거 뭐야 오징어 미사일 그냥 아래쪽 쭉 도셔도 됩니다 이거 잠시만 역시 피 없어서 이거 미드 여캠 봐주세요 쌍맨님 바로 올려주세요 비퍼라서 옴 쌍맨님 욕먹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안 온대요 울텐데 왜 안오지 아 이러면 웃어 울었어야 된대 울었어야 된대 이거 안오지 끄는거 조심 쌍맨 네 가겠습니다 지금 울어 지금 울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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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저파다 슬로우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아 까비 아 까비 아 내가 그쪽으로 나갔어요? 아 클릭을 연타다가 나왔나봐 이게 그 알려줬는데 그죠 카이다 스펠 좀 카이다 틀베 없어 오오 오오 오오오 어 어디 그 ㅋㅋㅋㅋㅋ 아 왜 이렇게 웃기지 대인 안부임 재미있게 오 와 이게 지금 이길이야 그렇게 됐어요 3킬인데 좋지 역시 3킬이 성장형인가요? 아님 아님 자신감을 가지세요 미드 미아 바톤 갈 수도 있고 탑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또 미안탈까봐 바로가 이거 탑 잠깐만요 이거 바위계 쪽이 없네 저 한번 더 갈 수 있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오케 나이스 고 슬로우 걸어줄게요 슬로우 갈게요 이거 베인 택 베인 택 베인 개피 아 먹는거 좋았고 먹는거 좋았고 저 감 아 쌍뱅 느낌 있었고 베인 베인 조심해 미드 올라간다 예 저 집에 갔습니다 그렇지 와 나이스 와 쟤 이거 진짜 이거 이기면 이거 그냥 나 탑 빨리 믿게 어쩔 수가 없다 어 아쉽다 와 한대 진짜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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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거 저거 딜 못해요 나이스 아 좋았어 좋았어 집에가 집에가 여기 봐야 되는데 이거 일단 지워볼게요 와 진짜 와 진짜 개잘했다 아 이거 탐켓 찌르는거 진짜 좋다니까 와 나이스 척파 먼저 그러면 블루 제가 한번 먹을까요 이거 라인 스왑했는데 블루의 궁극성을 알았거든요 장빈님 한마디 할 수 있데마다 한숨 쉬시네요 힘드신가봐요 아 왔다갔다 어 제가 블루 먹은거 때문에 혹시 한숨 쉬신건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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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차하는거 같아요 여기저기 갖고 다니시는게 이거 바짝 바로 하도 돼 오빠 물어요 오빠 물어요 까비 괜찮아 괜찮아 카운트에 따라가보자 안될거 같은데 네 됐죠 됩니다 내가 벅어서 콜로 깰줄게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 이거 카운트까지 카운트까지 뭐야 붐 안찍었어 나 붐 안찍었어 붐 안찍었어 고고고고고고 라인 미드 라인 미드 라인 미드 라인 미드 라인 밀어줄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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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었어 라인 잡았다 잡았다 천천히 야 이거 미드 내가 가면 돼 나이스 나이스 고고고고 미드 내가 갈게 아 뭐야 카운트 저 이제 베인 누나 뭐하는 새끼지 이거 왜 하는거야 왜 하는거야 죽일까요 예 저거 풀 빠졌어요 베인 누나 안 때렸어 순간 네 아까 누나 나한테 욕한거 아니에요 나 순간 못 때렸어 나 다른거 하고 있느라 아니야 아니야 나 저기 뭐지 베인한테 욕했어 나한테 욕한줄 알고 대답을 안하길래 쥐발롬이 뭐야 저요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베인이랑 싸움봐가지고 그럼 놀랍게 아니 내가 너한테 욕을 왜암 오케이 나 탑갈게 어 탑가 이거 쟤네 스왑했어 이거 빠 볼까요 얘 이거 베인 노컬입니다 희망 у 와 까비 배인 내려갔을텐데 이거? 아 죄송합니다. 잘못 삼켰다. 잘못 삼켰어. 배인을 삼켰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 파톰 조심하세요. 사르반 미드. 저기 뭐야 어디. 용 앞에. 이런 또 살다살다 이런 식으로 해. 오빠 저기 사르반 미드. 사르반 미드. 배인이 계속 안보이네. 배인 어디갔지? 개웃기네. 배인 죽었어. 죽고 팍 탈 것 같아 내 생각에. 못 먹었다 되네. 못 먹었다. 큰일났다. 끝까지 먹으면. 죽어가지고. 아 내가 킬 너무 많이 먹었다. 큰일났네. 아니에. 삼켄치킬 많이 먹으면. 오 뭐야. 나이스. 당신에게서 콘셀러드가 보입니다. 아 되게 오랜만에 듣는. 콘셀러드인데. 여기 와드 지울게요. 저 후두두둑 쏘는거 있잖아요. 벌레공주. 아 이거 와줘와줘와줘. 도망가. 오빠 타야. 그냥 가. 도망가. 레오나 빼고. 한 대. 카이사 한 대. 나이스. 후두두둑국은 몇번 쓰는거에요? 쿨이? 계속 쓰는데. 뭐라고요? 후두두둑 그 있잖아요. 카이사 후두두둑. 아 그거 몇초마다 쓰냐구요? 네. 한. 한. 4-5초? 뭔지 알거 같은게 신기하네. 4-5초. 이쯤 레벨 되면 4-5초? 그럼 그거 빠진다고 들어가면 안되네요. 어? 두두두둑. 오. 그. 들어가고 말고 그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들어가기 전에. 아 예예. 허락. 한번 물어볼게요. 견적을. 이거. 졸룡 가본 가도 됩니까? 네. 가도 돼요. 뒤불에. W가 뭐야? 멀리속이? 여기 피가 하나 쥐고 가셔도 돼. 네. 제가 쥐고 갈게. 오빠 이제 미즈 쪽 붙어주세요. 예예. 오케이. 어? 걔가 오여있다. 계속 밀게요 라인. 아유, 플리츠인데? 걔가 곧 먹었습니다. 자로만 쳐주세요. 이강 갈래요? 예, 제 궁은 있는데 쟤는 풀이 없어요. 어? 미래요 쳤다. 으아아악! 아, 타워 쳤네? 오바다. 야. 그럴 수 있지. 가벌이 까머리 있었어? 근데 이 없는 게 너무 커. 오빠가 이제 버템 붙으세요? 와, 갱키 우셨습니다 형님. 내려갑니다. 가벌이 무조건 다. 가빙.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가이사 고. 다른 반품 없어요. 저희 이거 붙입니다 그냥. 이렇게 뒷태 탈게. 소현이 뒷태 탈다. 나이스. 개인 스테일 없나? 아, 죽었구나. 마무리 좀 해. 오케이. 블리츠 그거 없어? 못 잡았어. 이거 나 궁 20초야. 궁궂기가 안 맞았어. 이제 지금 이거 잘 펴고 있거든. 오! 나이스! 나이스! 펼 빌 Create 버려 버려버려버려버려! 어! 안 버려x3 버려 x4 잡아 x4 안 돼 x5 뺏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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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리지말걸 버리지말걸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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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리지말걸 육이 뭐에요? 에? 육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지? 아 유혹 유혹 아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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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앞다 차려봐 유혹 오케이 가져 가져가지고 저 후까요 지금 제사님 네 미드 풀죠? 예 풀어주고 아 네 저 이거 아래에 라이브 고프 칩 좀 갔다올게요 네 소요디 그 저 탑갱 한번 더 할까요? 어 지금 빠진거 같아요 이거 까비 이거 육 1분이거든요 어 여기있다 세명 세명 그거 도망갈 수 있어? 나 궁극기 없다 나 궁극기 없다 나 궁극기 없다 저거 저거 뭐야 당신 뭐야 뭐냐고 날라갑니다 나댁구 날라갑니다 나댁구 아 나댁구 에이 아 으으으으으으 ㅈ어 sud 나 미쳤다 너무 잘한다 당신은 잔아 때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엘씨 케이로 가 아 왜 나 묻을라해 뭘 묻을라해 미쳤다 너무 잘한다 당신은 자나 때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LCK로 가 그런 말 하면 누나 왜 나 묻을라 해 뭘 묻을라 해 그런 말 했을 때 사람들이 어 응 그건 아닌데? 응 톤 높네? 이럴 거 알고 있었잖아 누나도 응 그걸 원했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 겨우 사이즈 나왔다 같은 팀인데 질투하는 거 싫어하냐 이거 여깨만 봐줄게요 나대면 오겠죠 저쪽에서? 분명히 뒤에 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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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인부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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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용준이야 되는데 내려가자 이거 빼고 빼고 와주면 나한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뭐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저 버려 저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아 블리치를 때렸어 내가 나 해봐 피가 없네 피가 없네 어 다 탈피 다 탈피 다 갔다 다 갔다 집에서 다 갔다 오 이겼어 미친 뭐냐고 다 잡았다 싹쓰리 나이스 이거 블루마마 이스라엘 나 이거는 우리 우리 정글이랑 서포트 시간 다 끌어줘서 두자 이거 맞어 이거 맞어 개구수 나이스 사빈정 어떻게 이렇게 핑퐁을 잘하지? 본인 핑퐁하시는거에요? 우리 리터형이 너무 달아가지고 아니 이 그 저 누구야 저 선생님들 아니 아니 근데 레오넛 되게 달습니다 딱 마크 마크 해주는게 알았어요 됐다 먹어주고 앗 오빠 이제 이거 이쪽으로 터트려가지고 시아 한번 더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만하지 마세요 결국 저 이것만 먹고 이제 저 원딜이랑만 붙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오늘 왜 이렇게 대포를 못먹냐 먹어주겠네 이거 그러면은 이번에 자 이니시 담당 병건 오빠 그 다음에 서포터 역할을 대신을 이제 그 탐켄츠가 제 옆에 있는 쪽으로 뭐야 이거 이거 상비님 안나요 이거 자툼 두 명이네 안 이니시 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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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여기 다르반 여기 에서 올라와요 여기 조심 뒤로 갈게요 위험하면 싸워요 싸우도 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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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스 마크 테이프 박스리 아~~ 마스터~~ 아~~ 이즈리알 이즈리알 마스터 이즈리알 미쳤다 굿굿굿 딜러만 믿으십쇼 4킬이 됐어 미쳤어 스킬 한 골 돌리면 끝나있어 그냥 고고고고고 하나 더 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왜 받아 이거 칩상빈님 위험한데 저랑 바론시야먹으로 가죠 예예 고고고 바론시야먹으로 가죠 상빈님만 따라가는데 이거 야 너 위쪽꺼 부터라 나 아래쪽꺼 어떻게 할게 오케이 오케이 바론시야먹고 약간 다 먹었나보다 이거 제가 돌릴게요 예예 다 먹었다 아 이거 못먹겠다 소연아 너 조심해 네 여기 님들 여기 조심 여기 조심 올라오는거 조심 빼야돼 이제 하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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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전부 와도 없습니다 하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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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왔다 왔다 예 아무것도 없는데 싸우지만 말고 제가 어차피 지금 바론시가 있어서 저 혼자 먹을게요 예 바텀에서 다 바텀으로 와주세요 나만 먹고 와 이거 리쉬 아 아이가 물리지만 말고 여기 와드 리쉬가 아니네 이거 물어도 돼 나이스 piequets 차지 나이스 나이스 쏠바른 뭔데 전쟁의 지배자 어? 오히려 그냥 싸우면 될 듯? 나 이거 민다? 나이스! 좋아! 와.. 싹쓸이 나이스! 끝났다 이거. 믿어와. 그냥 믿어와. 이거 3대5인데 이겼다고? 끝났다! 끝인데? 나이스! 끝! GG! 나이스! 다 잘했다! 좋았다! 좋았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이퀄라이저가 잘 빠졌나? 이게 틀렸나요? 저도 왜 이겐지 모르겠습.. 너무 잘나간이 없었어요. 우리 둘만 몰라. 왜 이겐지? 이겐지 몰라. 어.. 응. 아 혹시 그.. 병곤오빠. 예. 그.. 뭐.. 네.. 네 라고 하세요? 예? 그럼 뭐라 그래요?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아 전 이게 편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혹시 오늘 게임 몇 시까지 하실 거예요? 제가 바텀 선생님 모셔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저는.. 8시요. 아 그러면 되겠다. 아 되겠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는 한 7시나 7시 반쯤에 저희 빠질게요. 바텀 듀오는. 아.. 원포인트 과외가 있나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 정글 또 한 번 빠지겠습니다. 그러면. 왜 빠져요 정글은? 아.. 저도.. 그.. 개인 수업이 있어가지고. 아.. 누군데요? 어.. 아니 다들 개인 수업 다 있어. 뭐야. 아니 지금 제너님 오늘 생일이라고요. 네? 왜 다 약속 잡아놓고 생일날 못 나가게 놓고 약속 잡으면 어떡해. 여러분 생일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은 처음입니다. 친장면님. 아니 생일인데 이거를.. 야.. 생일 선물 주셨어요 다들? 나 줬는데? 뭐.. 뭐.. 뭔데요? 지각? 선물이 뭔데? 쿠키 선물 줬어 쿠키 막 모음 되어있는 거. 그리고 쌍맨님도 감사합니다. 아니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진짜 안 주셔도 돼요. 말하시거나. 아.. 아 선물 드려야지. 아 안 주셔도 돼요. 진짜 안 주셔도 돼요. 이말려 시리즈 재고가 어딨지? 아 아니 저 왜냐면 저 휴대폰이 고장 나서 사실 쌍맨님한테 말하고 있었는데 케이크 주문이 그게 안 돼요. 배송지 입력이 안 돼가지고. 아 휴대폰이 고장 났다는 것 좀..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니에요? 배달통도 지금 어플이 안 돼가지고 저 직접 가서 사와서 먹거든요 요즘.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오 알겠습니다. 쌍맨님도 다 아셔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제가 다시 취소할까요? 아 네네네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마음을 보여 드릴게요. 아 너무 고맙어요. 예예. 아 이게 바로 일석이죠. 마음을 보여주고 보는 터라구. 지금 마음을 보내주고. 아 네 감독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생일 축하해주세요. 어차피 지금 약속 잡긴 늦었잖아요. 네. 아 지금 아마. 지금 시간에 안 만나고. 저희는 좀 늦게 만나서. 아 아직은 가능성 있다? 네. 저 8시쯤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열심히 빨리 끝나면 갈 수 있다. 근데. 뭘 안 해준 사람 있어요 멤버 중에? 네? 어? 아 멤버 중에 생일 선물 안 해준 사람이요? 근데 팀장맨님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생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니. 저는 언급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아니 휴대폰 고장 났다며. 휴대폰. 아 휴대폰 고장 났는데 어떻게 해 내가. 아니 휴대폰 고장 났다고 오늘 말했는데. 그런 날. 아. 목소리에 떨림이 휴대폰 고장 났던데? 아 나 지금 방송 중인데. 뭐야 타릭 뭐야. 타릭 마스터. 마스터이 뭐야. 아 마스터 뭐하네. 아 알았어 알았어. 아 타조가 파는 줄 알았나 보다. 근데 저 이러면. 트런들이랑 람머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할까요? 제사님 뭐할까요? 어. 좀 마스터이 잡을만한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엘리스 하실 줄 아시나? 앨리스? 아 앨리스는 할 줄 모릅니다. 절대 하지 말아겠습니다. 그럼 잘하시는 거 하세요 그냥. 저 때문에 마이 고른 거 아니에요? 무료했어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람머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코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죄송한데. 저 이번 판 할 때. 잠깐 10초씩 자리 비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 아까 점검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물었을 때만 잠깐. 그럴 수 있어. 점검은 해야지. 할 건 해야지. 그렇죠. 점검을 해야지. 게임도 할 수 있는 거야. 가스 점검 한다니까. 왜 신지들을 골라. 근데 람머스 좋습니다. 아 근데. 아 근데. 백사령님. 네네. 그거. 저. 와. 그. 그거 하고 나가주세요. 어떤 거요? 리시 해주고 나가주세요. 아 네네네. 괜찮아요. 10초에 오신대요. 리시 해주고 가요. 아. 얘 뭐 하지. 선생님. 탈의하고 어울리는 거. 세나는 이게. 뭐. 뭔가요. 버티기인가요? 버티면서 왕기인가요? 네네네네. 그. 어제. 했던 판처럼. 어제. 어제처럼. 어제 초반에 많이 죽은 거 빼고. 그냥. 그런. 그걸로 하면 돼요. 미드가 누구지? 미드가 제노님. 아. 미드가 제노님. 상대. 상대. 미드. 제노님. 아. 죄송합니다. 오룬 아니야 오룬? 오룬 같은데. 모르겠어. 미드. 아. 마절룬들꺼야. 아. 탑 심지리단인가. 뭐지. 아. 마스터의 정글 아니네. 미드 마스터의. 아까. 그 느낌인가 보다. 아. 재현님 보여준 거 같다. 착취를 들었네. 탑올은. 이거. 제가 세너 할 때는. 그냥. 서포터가 두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럼 일반적인 원딜 보다는 좀. 약한가요? 네네. 근데 후반에. 많이 세지고. 어. 약간. 상체에 힘 실어주는 원딜. 아. 아. 근데 저쪽 뚱뚱인데요. 조합이. 어. 근데 슬리텔인데요. 아니. 무슨 슬리텔이냐. 어. 그러네. 좀 약간. 이번판에는 그냥. 폼은 무조건 싸우면 안 돼요. 지금. 무조건 싸우면 안 돼요. 아. 그럼 저는 이제. 조용히 그냥. 그것만 할까요. 정글링만 할까요. 풀캠? 풀캠. 알 수가. 풀캠도 오겠습니다. 미드 마인에. 네. 미드 마인. 미드 마인. 미드 마인. 탑시지. 모델랑 에코가 다 해야겠는데. 아이 뚱뚱이 조합 너무 싫은데. 이거. 이거 혹시 여기 모여 보실 수 있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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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뭘까요? 이거. 또 이거 이거. 이걸란다 이걸로. 저거 어떻게 하다볼까? 가자. 가자. 토켓만라. 아. 도발지게. 확실 잡으라고. 도발지게. 여기여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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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이들 이길 수 있어요? 한쿨 한 번만? 네 한때만 뚱뚱이들 걸렸어 아 제발 이러지마 일로 안 올 것 같은데 이거 묘모가 어디다 엄청 깔아놨을 것 같은데 아 이거 그건가봐 레드 먹고 아 끌려 했는데 아니 이거 미시도 해드려야되는데 너 빠지? 아 버리세요 저 버리세요 저 버리세요 어떻게 버려요 요목으로 레드 막 그렇게 먹는거 아닌가? 숨었어요 그냥 안 먹었네 아니 마이러서 손쓰는 안돼서 아 겁을 줄 알았네 왜왜 나 공격해 야 먹고 즐거웠네 근처로 안가고 응 비열들은 우릴 인증이 좋아 어 이거 파밍하기 엄청 좋은데? 얘네 근거리라 라이 밀지 말고 어 안 번듭니다 아 이거 진짜 큰일났다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내.. 아 아쉬운데? 오오 오오 엔춘이 엔춘이 이거 좋아 저 저 이거 정글좀 볼게요 저 전 할게 없네요 예 이거 정글만 도세요 어차피 이거 다른 라인 다 괜찮습니다 예 어 근데 아까 물렸 아쉽다 저만 쓰면 땄는데 생명은 목숨 건가요 아 밀지 말랬지 아 이제 밀어도 되죠? 네 어 니달리 여기있다 어 니달리 거기있어요 니달리 거기있어요 이거 1호 1호 응징하러 가야돼 응징 어 과연 가줄 수 있으면 가줄 수 있으면 네 예 어떻게 형 이 Yeah ㅃ 근데 서용당하려고 저러나봐 아 서용당하라고 아 서용당하러 아이구 이것도 이득이다 버프 다 빠졌으니까 뭐야 좋았다 아 예 이게 요 밑으로 갈게요 모피 모피 이거 바툭아줄 수시면 저 아예 Q가 없다 와 명옥상 개사기 와 명옥상 개사기 무조건 쿨을 찍어야 돼 오케이 나이스 굿 와 이거를 딜을 우걱우걱 넣어서 단명상이다 단명상 이거 바텀 바로와도 됨 아니 아니 못가 못가 제발 못가 제발 못가 나 이제 갈 수 있어 아 나 스킬이 바로 안들어갔어 이거 오른 노플 이거 못 잡을거 같은데 나인 너무 많아 나인 너무 많아 나인 너무 많아 나인 너무 많아 오른만 어떻게 해 빠질게 마나가 없어 아 힐을 해줬어야 됐네 아까 죄송 저 이거 기다렸다 한 번 더 할까 오케이 오케이 저 달려가는 줄 아니 이거 컨셉충 오지네 마스터 컨셉충 오지네 거기요 치다 이거 무조건 쏴야 돼 뭐같음 오르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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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더블유성만 같아 얘 참나 빙결 못 칠 수 있어 잡 아 나이스 제발 아 잠깐만 저 가스 점검은 잠시만요 가스 가스는 점검해야지 아 나 마스터 귀엽네 나는 위험하다고 저 나 이제 해보 가로 해보 가로 갑니다 해보 가로 어 뭐야 원딜 나갔어? 아 이따 못 뛰는구나 가스 가스 우리 여기 우리 여기 쟤네 가스도 미쳐도 안 뛰는데요 이거 저 갑니다 이거 얘 근데 6레비에요 따라가면은 큰일날거 같은데 저 이거 스킬이 스킬이 없어요 여기까지 빠질게 레벨링 하셔도 돼요 쌍맨님 레벨 너무 딸려요 으흠 집중하세요 그 산이 멜가 가야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4레비 이제 우리는 이제 사람이지 큰일났다 또 들으고 저 이제 점검만 놓을게요 그냥 네에에에에에 예 글로로 가요 글로로 해보십니다 네 저기로 뒤져야 될 것 같아 제노 근데 저거 무슨 자와드 있지?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슬프 터져? 아 명성 미쳤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잘생긴 사람한테만 가서 어쩔 수 없어 토 나오네 나도 신지도 토 나오렴 아니야 진짜 얘가 개토 나와 진짜 하는 짓도 그렇고 그 전체제서로 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컨셉춤인가 봐 됐다 요거 먹고 죽여 가야겠다 뭐야 저 어디로 가 와 이렇게 때리고 싶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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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셈 뺐셈 쭉 빼 내가 살릴 수 있어 내가 살릴 수 있어 내가 살릴 수 있어 쭉 빼 쭉 빼 쭉 빼봐 쭉 빼봐 쭉 빼봐 아 팀 받네 오오 살렸어 아이스 장멸 이거 모델로 가야되어 둘이 미달리 계속 다큼리해요 예 우리 투영팀 가야됨? 어어 어 이거 람모스님? 고? 지금 가야돼 지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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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리 올라가요 이달리 올라가요 이달리 올라가는데 올라갔다 저기 Me 용간데 전부 저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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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d 이거 이쪽 우리 잠깐만 시어먹을 테니까 봐줄 수 있어요? 장매님? 예 얘네 분명히 싸운 걸 꺼는 거거든요? 예 어 니 살 맞다 일단 저 가있습니다 나도 왔습니다 한 탈에 한 탈에 무조건 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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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네벨 오른 네벨 네벨 잡을게요 오른은 그냥 근데? 어 죽여서 살아났어요 아 탈 괜히 탔어 어디가 이 새끼야 나이스 나이스 몸닛이죠 몸닛이? 벽 대면 안 오고 싶어도 들어가야죠 어 이거 블루 카중 침대 같은 거 근데 얘 딜 나오나? 뭐야 얘 완전 탱이네? 저 이거 용 마스터야 아니 완전 탱이에요 이거 혹시 봇 와줄 수 있나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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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갑니다 저도 갑니다 뭐야 이거 예 와 흐흐 이거 미드가 저거 니달리 못 오게 좀 변제 좀 나 근데 가야 돼 근데 근데 니달리 지금 탑 쪽이야 저쪽 문에 펴야 돼 안 한 거 같다 누나 누나 쪽으로 갔어 나이스 잠깐만 오빠 이거 내려가가지고 CS 다 들고 계세요? 네 근데 마술이 약해 근데 얘 명상 있어서 그냥 무시해도 돼 오케이 명상이 명상선마라서 명상선가 뭔데? 가도 될듯? 형맨님? 아 근데 저 지금 구르기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까비 까비 이거 먹고 한 거 갈까 이거? 네 가도 될 거 같아요 예 오면은 다른 거 나 6레비야 궁 필요하면 말해 어휴 저 얘는 왜 이리세요? 저긴 안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바퀴급실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명상은 하겠지 어? 이거 오우 확인되어? 내려가고 야 시합까지만 할 수 있는 거 있긴 해요 이거 니달리 니달리 예 여기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고 있습니다 나만 이eda 가고 있습니다 실패 자발 잡았다 ит 나이스 이거 미드 밀려서 raNك 좋아가지고 굿굿 나왔어 잘 thy 다 써가지고 가닷게 꺼내놨으니까 다 써주셔야 leva 주세요 이거 나이스 일로 와봐 이거 다음 이거 전력밖에 반밖에 안 드셨네 이거 어? 뭐야? 이거 지금 별장실 먹어주고 와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완전 숟가락으로 떠먹여줬다 이제 싸워도 되나요? 이제 싸워도 되나요? 우리와 2팀 숟가락으로 주는 것도 못 먹을까봐 입으로 자근자근 씹어서 이것도 먹어 고객님들 씨 조각 아 제가 먹을까 이거 나이스 오브 타이밍 정글러에게 몸에 촉하는 오른쪽부터 계속 오른쪽부터 얘도 촉박 나이스 계속 앞으로 앞으로 가면서 무빙 나타 나이스 왜 아 하하하하 말팀 받았네 하하 와 킹 받을만하지 빈 또 나갔다 쟤 원래 탈이 세나가 진짜 너무 좋아 마스터이 가드릴까요? 백사랑이죠 폰 한번 가드릴까요? 미드는 그냥 마스터이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면 돼요 딜이 안가가지고 딜이 안가가지고 저 못들었어요 아 바텀 한번 가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네네네네네네네네 오면은 쟤네 다 잡음 쟤네 지금 공격기가 가빠지고 여기 이거 갈래요? 저 직감 여기로 갈래요? 저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가지고 아 버릴게 버릴게 그러면 보세 전력포가 저 전력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 이거 전령 1분 남았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마타 조합을 연습해보는거 어때요? 나 갑니다 이거 마이 타릭을 하실 줄 몰랐네 계속해요 이걸로 쫄지마 저 쿵 55초 도망가면 바로 도망갑니다 신지도 안보인다 저 오랫동안 안보임 호그 제거해줄게 호그 없네 미드 조심 어 이게 안맞아? 저 미드 갈 수 있어요 이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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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보세요 라베스 가보세요 전 질까요 나이스 가톤 밀게요 저 마너 없습니다 네 리시베인 갖다가 모래가지고 아니 이거 탑에도 가스 점검 왔어 미치겠어 나 진짜 신지도 거지라는거 너무 역겨워나 아우 몰아버리겠네 진짜 아우 중 쓰면 안되나? 중 안닿나? 아씨 용 났습니다 이거 용 혹시 올 수 있나요? 네 저 탑을 좀 가져올게요 가는데 마나는 없어요 어? 우리킬에 온나? 우리 셋이서 온나? 빨리 먹자 예 셋이서 빨리 먹자 가자 가자 나이스 나이스 뭐야 이거 아이고야 나 죽었어 하지만 상대팀 다 두스템 와 온다 온다 다 온다 나이스 최애 있을거하다 저 풍국기 있어요 어? 네 알았다 오케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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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았어 와 진짜 직한 군셉이다 저거기 뭐지? 킬 킬 킬 킬 킬 나 간 일로 나이스 고 다 잡았다 나이스 용 용 가자 쫓았다 아 나 상대를 살릴 수 있었는데 와 스프릭이네 저가 이 스프릭이 저거고 무얼 다 삐 더 에이피가 많을 때 망령의 구것 딱히 타군 건 아니지만 끌스 만하군요 그하핰하핳 조금이 좋다고 갑니다 갑니다 저도 갑니다 가스 검침 막어 가스 검침 막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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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남으시겠다 신지드 거긴 벽이야 내가 먹겠다 나와버렸다 그렇지 아 뭐야 앞에 체력도 있네 우리 팀만 나가 컴퓨터 블루 스크린 떴대요 아이고야 나와버렸다 컴퓨터 안 바꾸시나? 대대만 안그러면 돼 어 여기 3명 나 지금 하고 있어요 맞춰줄게 빨리 뭐야 이 둘 폰은 갈게요 저희랑 내려가죠 네 저 믿으러 갈게요 오 오 오 있습니다 아 이상한 데로 간다 아 아 내가 내 여기로 같이 써야되는데 아 시작합니다 저희 예 바론시야 먹으러 갈까요 바론시야? 좋습니다 오 다 내놓는다 믿으러 간다 예 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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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못 걸었네 나 이쪽으로 안걸렸네 다 턴 밀어야겠다 제가 번져서 올리겠습니다 네 어 아니 잠깐만 지금 두 명이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저 턴 미드 밀게요 타 턴 막아야되는데 저 같이 갈게요 또 왔어요 어 웃었나? 예 아니 컴퓨터가 며칠 전부터 계속 블루 스크림 떠가지고 트리필은 안되고 좀 우리 좀 우리 잡아 잡아 야 잡아 그만 갑시다 그만 갑시다 그만 갑시다 아 예예 무력하다 그죠 다시 갑시다 교교 상빈님 다시 갑시다 안 되겠습니다 상빈님 전 포기 못해 아 아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상빈님 난 포기 못해 안 잡아 바놈가져 바놈 그렇지 나이스 이거 다 바텀인데 바놈가져 예 죽여버릴거야 그렇지 와 더블킬 아 트리플하겠다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저번에 자꾸 영명 호스트리 좀 구간해 주세요 영명 호스트리 아 아 아 누구야 자꾸 영명 호스트리 괜히 하겠습니까 생일이니까 하는거지 아 그래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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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느님 저 전령 가지고 있거든요 풀라고 할 때 풀게요 어 여기 있다 이거 저거 잡았다 저거 잡아도 되겠다 왜 오는이어서 잡기 가능 어 하하 포기함 바 뚱뚱이 어휴 어 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죄송합니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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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이거 왜이리쎄 이거 정대하고 바론 정대하고 바론 가자 네 쌩 용맞습니다 오빠 그 이거 스킬 이거 아세요? 세나 이요 이요? 몰라요 이 안에 들어오면은 누가 누구든지 안보이거든요 아 예 그렇지 나이스 희끄무리하게 되는거 완전 그냥 바텀 밀려? 저 지금 가고있어요 저 지금 가고있어요 미드에 전령 있나? 예예 다른 데 갈게 미드에 전령 미드에다가 예 오 뭐야 자꾸 죽여 나이스 네 막 종일 네 어이 아 안됐어 오오 안된다고 니다 갈까비 아 이걸 못미네 파킹하러 싸웠어 바로먹고 밀까요 바로먹고 좋습니다 바로 안먹고 밀어도 되잖아요 네네 바로 안먹고 안먹고 밀기 이거 그냥 다섯 명이서 미드 여기 가면 끝나 그럼 우리 1.4죠? 1.4? 아니다 이거 모델 다 가서 끝낼 수도 있겠다 넥서스 피 조금 남았네 잠깐만 저게 앞으로 넥서스 앞으로 가서 한 명 가준 다음에 넥서스만 못 치나? 어 그거 해볼게 기다려봐 되진 않나? 나 그냥 화낼 것 같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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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명 네명 밑에 다 있다 이리워볼게 아 저 선행하네 나이스 아싸 나 혼자 여기서 사진 찍음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타위 너무 세다 나이스 타위 너무 세 미쳤다 아 이게 전부 솔랭이면 지금 실버 원까지 갔을 것 같아 하지만 자랭 왜 자랭이지 솔랭 고통스러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판 더 하고 바텀 두어는 따로 사교육 받으러 가나요? 그럼 마지막 판 하죠 마지막 판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판 하죠 확실히 이게 또 스크린이 아니니까 이게 뭔가 그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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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이게 지금 탐이도 뭐 너무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 지금 아 근데 다 좋아요 지금 진짜 다 좋아서 지금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저희 하체는 안 좋아해 주세요 네? 하체도 좋습니다 저희 하체 얼마나 지금 강한데 단단한데 아 그래요? 하체는 아예 볼 겨를이 없어가지고 쌍배님이 제일 좋아합니다 하체 자주 오세요 그 뭐야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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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뭐지? 죄송합니다 오오오오 칼리스타? 칼리스타는 왜 벤이에요? 라인전이 세요? 스타벤 네 제가 칼리원들을 안 하기도 하고 해서 어차피 만약에 저희가 간블러님 만나면 원딜밴이 들어가긴 들어갈 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칼리스타랑 그 뭐 쓰시더라? 아펠 아펠리오스 아펠리오스 그 칼리랑 아펠 잘하시더라구요 다 잘하세요 어 키아나 네이 알아 키아나 씨인데 이거 뭐 할까요? 지아님 골라와 보십쇼 어 정글 그 그 그 그 레넥톤 가렌 같은거 하면은 키아나 이기지 않음? 아 근데 샤코 암거 아 근데 너무 자화 세지는데 아 아니 이게 예능픽이 아닌데 왜 웃기지? 그 일러스트 때문에 그런거 같아 일러스트가 웃겨 눈보이 얼굴마저 역삼각형 있네 지금 보니까 이걸 보면은 그게 연상이 돼 그 샤인님 유튜브 그 썸네일이 생각나면서 샤인님 누구시지? 그 군대 가신 분 있잖아요 있어요 그 아 근데 렉사이면은 힘들겠다 자꾸 ㅋㅋㅋㅋㅋ 주문의 트라이 앵글 후부 샤인님 옛날에 프로스튜 굿이 아닌가본? 샤이 아 샤이 아 샤이님이라고 하는 샤이 아 샤이님 알죠? 탑 저 이거 샤코로 그냥 에이피 아 에이피샵이라고요? 어 드레이븐? 탑 루시안이구나 탑 루시안이에요 탑 루시안 네 그래서 이거 럼블 해봤습니다 에이피샵 할 줄 모르는데 에이디 하셔도 돼요 저 에이피 했어요 아 저 에이디 하겠습니다 저 에이피는 할 줄 모릅니다 어 좀 빡세겠다 저쪽 자쿠 차쿠 저 혹시 봇 32초 그거 안 됐죠 그거 뭐예요? 그거 뭐예요? 그 레드 32초에 때리는 거 32초에 때리는 거 할게요 어떻게 해요 32초에 때리기 그 원래 1분 3초에 아 그 두 번째 두 번째 박스 끝나는 거 예 아 그니까 칼날불이 엄청나게 빨려 먹고 우리 지금 위팀이죠? 우리요? 아니요? 아래팀이요 왼쪽팀 그러면 아 대회에서 못하겠다 여기서 이거 32초에 때리면 되거든요 아 32초에 때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체험이 33초 33초 오케이 그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아 그럼 그냥 가셔도 됩니다 아 한번 해봐요 저 궁금해요 하지마요? 나 궁금한데 뭔지 잠깐만요 백사람이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해드릴게요 이게 어차피 바텀 라인 당겨야 되는 조합이라 해볼게요 이거 막 하면 바로 먹어져요? 이거 33초에 때리면? 예 쌍배님 때문에 좋은 구경하네 아 진짜 이거 그냥 가셔도 되는데 나 이거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저요? 레드 까는 건 어때요? 아 그건 안됩니다 근데 원래 여기다가 55초에 하나 깔고 나머지 여기다 깠는데 33초에 때리는 거예요 안하고 쌍배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뱅다이어그램 딱 그려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아 제가 알죠 약간 그 정준하씨 이미지로 그러지 마시고 이거 상대사 존중하세요 존중 33초 바로 때리면 안되고 33초 자 바로 때리면 안돼요 1 2 2 지금이야 맞아요 지금 때리시면 됩니다 나 너무 아파 기장 가면 돼요? 원래 약간 살짝 아픈 겁니다 아아아 원래 좀 아픈거에요? 원래 살짝 아픈 겁니다 원래 이거구나 재미있다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회의 이러면 자선적으로 라인이 밀게 돼있음 그러나 제가 복갱을 가면 아아아어 미쳤다 이거 성견지면 이거 레스트아이가 미드 많이 팔거거든요 뭔지 모르겠는데 재미있어 짜릿해 라인 밀리고 있으십쇼 라인 밀리고 있어야지 아싸 라인 밀리고 있어야지 룰루룰루 라인 밀리고 있어요 갑니다 이제 우리 2렙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룰루룰루 걸어버리세요 네 어 좋다 룰루룰루 잡을 수 있다 이거 레드라가지고 나이스 역시 쌍포 이거하고 저는 이제 미통사탑니다 나 컷인 나 택할게 나 지금 라인 좋아서 어 좋다 어 더밀기 더밀기 이제 라인 걸쳤을 때 집가면 안 돼요 다 박아놓고 맥사이 필인데 아닌가 그냥 잡으면 되겠는데 이거 나이스 이게 바로 크레이지 쌍창 이게 바로 크레이지 쌍창 아니 근데 이거 대회때도 먹히겠는데 이거 이거 아 이거 진짜 슬퍼합니다 이제 키아나가 로밍간의 타이밍 아 이거 그 33초 하니까 딱 바로 은혜 갚은 샤코 그죠? 응 좋네 우와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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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피아나 안보여 으흑 으흑 그렇지 나이스 개강하고 있다 어 얘 근데 렉사야 침바 이제 저희 받아먹기만 하면 된다 예 안밉니다 만약에 끌 수도 있으면 끄는 각 나오시면 끄셔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끌었어요 여러분 와 대폭 끈다 와 짧다 와 나이스 예방수사 높고 이거 바로 갑니다 바텀 오케이 아 미드를 바로 갑니다 쪼만 있다 쪼만 있다 쪼만 있다 쪼만 있다 쪼만 있다 오우 나이스 여기 있다 얘 여기 아 죄송 괜찮아요 아 내가 먹었네 죄송 나이스 두 분이 좀 많이 쎄가지고 아 이거 두개 먹으러 가니 아 까비 야 야 야 이거 바텀 오늘 다 잡는다 다 잡는다 쪼만 살 필요 없어 어 여기 와드 어 여기 와드 그 카이사 내려왔어요 아 카이사란다 저 누구야 렉사이 렉사이 키아나 키아나 여기 와드 이러면 키아나 6넷 빨리 찍어서 바텀 갈거임 아 렉사이가 저기 숨어있었네 이거 크레이지 쌈창 와야돼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창대로 갑니다 없으면 안돼 없으면 안돼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 창납니다 둘 중에 하나 창난데 네 둘 중에 하나 창납니다 무조건 창납니다 이거 나 이거 자꾸 들어가면 이거 못받아 이거 어 키아나 내려갔어 키아나 내려갔어 렉사이 렉사이 안보임 여깄다 얘 지금 샷코 모르거든 어디에 있는지 저 이거 렌턴으로 할까요? 샷코님 데리고 오기 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 이거 근데 모르는게 모르는게 더 나을 것 같아 아 알겠습니다 렌턴 데리고 오면 좋습니다 저 바텀 갈게요 이거 걸어도 됩니 렌턴 해요? 네 렌턴 하십시오 걸어도 돼요 네 걸어져요 races 탈진 뺐다 탈진 뺐다 탈진 뺐다 탈진 갤 dressed 콕벌 질 듯 안 됨 그래도 두 분 두 분 두 분 높น 한데 안 되봐 안됴봐 시пол이 오픈 마나 봄네 저 스킨 하나도 못 맞췄어요 있어요 아깝다 와 이거 오 번 hold 요 ע Bert семse quot neighborhood 콕채고 콕채고 솔레게스 들어가는데 왜 방금 이거 탑할래? 그러니까 아쉽네 아 나이스 뺄 수 있어요? 이쪽으로 키아노 내려가요 아 네 빨리 가서 랜턴 했었어야 되는데 그쵸? 율루킬이어서 나이스 뺄 수 있어요 오 온다 온다 스태프가 더 렛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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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먹으러 갈게요 나는 살았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괜찮아요 룰루킬 아싸 솔넥 야 참은 진짜 미쳤네 티아나 좀 어려워 참은 고맙습니다 이거 한 번 더 가도 돼요 티아나 플래시 빠졌나? 안 빠졌어 나 공 또 있어요 어 랜턴 써버렸다 저 랜턴 써버렸어 아 까비 얘 갑니다 어 크레이지 쌍창 오 크레이지 상처 좀 위험한데 그레이브 개쌤 오 오 그레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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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땄어 땄어 오 다 못 맞췄어 이번에 좀 뭐지 조금 빨리 들어갔다 탑닷 이거 제가 블루 드리겠습니다 나이스 네 블루 드려갈게요 와아 이거 이거 깔고 나이스 렉사이 렉사이 키아나가 안보이긴 하거든요 키아나가 여기있어요 나이스 와아아아 피아나 안 보여요? 키아나 여기있어요 렌턴 주실 수 있나요? 말도 갈고 말도 돌리고 어 이거 5원 아 이거 이거 가겠습니다 이거 키아나가 안 보여요? 아 까비 아 저 가요 저 가요 아 이거 팝에서 내려온다 아 이거 왜 이렇게 2를 못 맞춰 이거 제가 오자 먹을게 그냥 2 맞췄으면 다른 데도 아니다 룰루 이거 커져요가 했다 커져요 있어요? 아니요 아까 썼어 썼어 다 썼어 남은 가보 따겠다 이거 어 털딩 여기 막고 있을게 이거 2도 맞고 있어야겠다 어 플래시까지? 오오 키아가 키아가 사라졌어 키아 사라졌다 아 키아나 오케오케 키아가 오케오케 저희 님들 다 있는데요 스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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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그렇죠 전력 전력 제가 호색 풀어드릴게요 pet 아 너무 너무 펜 렉사에 여기 렉사에 어 그 조심 어 바텀까지 붙어 이거 루시안이 만점을 폐방해버려서 호환에 센 루시안팀인데 야 탑북쌀 렉쌀 쏘르킬 지겹다 아 이거 싸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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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가요 나도 가요 나 셀파 이거 하자 두 분 봐 두 분 두 분 타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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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텔 여기 텔 아니 공도 있어? 나 있어 가자 소윤아 가자 난 안가 나 힐 있어 나 힐 있어 나이스 나이스 끝났다 집에 가자 와 럼블 6킬 사무실 내가 미치겠다 그 탑은 항상 터져있구나 탑은 항상 터져있구나 탑은 항상 터져있구나 블루 계속 놉니다 오케이 오케이 블루 무한놀기 저 갑니다 6번째 놈기 어 여기있다 렉사이드 나이스 드레어 드레어 블루 나 버튼감 이동 럭 럭 럭 럭 럭 지금 용 타이밍 아 아니다 용할까요 저 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 우리 주도권이 있어서 이거 불용이니까 용 챙기죠 네 이거 먹고 빨리 가겠습니다 저 갑니다 용을 챙겨야겠다 그 다음은? 예. 큰일나네. 와. 또 받아. 미쳤다. 그냥 뭐. 용 가져? 예. 여기 마드? 가다. 이거 미드 이거 치고 있어봐 용. 내가 미드 밀게요. 네. 치고 있을게요. 내가 치고 있을게요. 여기 부셔 놓고 이거. 다 치고. 출발하셨는데? 이거 조차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 또하러 가십시오. 먹었다. 아쉽네. 이거 미드 밀자. 옥 제거하고. 예방주사 깔아주고. 여기 룰로 온다. 그레이먼이랑 룰로. 가요. 여기로 와요. 여기로 와요. 여기로 와요. 여기로 올라간다. 여기로 올라간다. 여기로 올라간다. 여기서 쓰는 거 한번?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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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아나 나한테 붙는다. 아 이거 빠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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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다. 여기. 이거 싸우자. 이거 싸우자. 갔나? 오케이. 좋고요. 나이스. 이제 정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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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간다. 사신 간다. 사신. 간다. 이거. 먹고 가지. 아이. 오. 홍. 홍이. 짐재감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짐재감은 전력 먹자 우리. 네. 전력 먹자 우리.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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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스크림 팀을 한 명 구해볼게요. 예. 이게 뭔가 좀. 그거 하네요. 선생님들 라인에서 각자 다 터지니까 이게. 그래요. 너무 라인에서 다 터져서. 쫄깃쫄깃하게끔 한번 만들어보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샥. 쌍코. 스크레이지 쌍. 쌍창 드려야죠. 명품 리더십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유. 개웃기네. 그니까. 자랑 만나는 티어 때가 어디지. 응. 자. 오늘 뭐. 할까요. 전.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그.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러면. 제넌 선생님이 오늘 생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너무 안. 아. 생일 축하나. 노래 한 번 부르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정말 웅장해지네요. 사랑하는 채널 팀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네. 친구들 모임이 10시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좀 단장도 하셔야 되고. 또. 오늘 또 달리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좀 재밌게 노실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배려를 해드리자고요. 네. 저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예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오늘 제너님 생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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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생일. 자. 그럼 뭐. 각자 흩어질까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뭐. 한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쯤에. 막. 뵙는 건가요? 어. 아니요. 제가 없더라도 나머지 네 분이 모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도 정신적 지주가 있어야지. 정신적 지주는 오늘 생일이신 제넌 팀장님이요. 제넌 팀장님이 미드에서 자리를 딱. 든든하게 잡아주시면서. 멘탈적인 부분까지 또 케어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연습을 좀 하시고. 저도 이제 최대한 저녁이나 막 그럴 때 일 끝나고. 이제 쏘영이가 11시쯤에. 11시 12시에 자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연습하시고. 늦게까지 하시면 제가 또 쏙 들어와가지고. 그쵸? 아.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좀 그런가? 아. 너무 바쁜 척인가? 아. 괜찮습니다. 그래요? 나가지 말아봐요. 예예예. 네? 나가지 말아봐요. 그. 저희 게임. 보셔서. 팀적으로 뭐. 한마디 해주신대요. 선생님이. 네. 잠시만요. 그럼 여기. 이 채널은. 그. 초대하면 안되니까. 그쵸? 네. 인벤 채널이라. 침둥이 있는데 거기로 오실래요? 네. 글로 갈게요. 링크 주시면. 링크를 제가. 그 디스코드에다. 남길게요. 소연님이. 청주사셔? 처음 알았네. 아. 청주 살아요. 제너님이요? 오늘 생일이신분? 소연님. 아. 소연님. 생일에 이렇게. 한 번 모시고. 절대 안 모시고. 아니. 미안하니까. 생일인데. 딱 봐도. 제너님은 인싸잖아요. 인터넷 밈을 잘 모르시더라고. 대화 아까. 어저께 해보니까. 얼마나 친구들 보고 싶겠어. 이거. 어디로 들어가죠? 화장실? 화장실이 아니구요. 아. 화장실도 있네. 언제 만들었대? 화장실은 지워야겠다. 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장실? 화장실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이 무슨. 개미구리인데. 개미구리. 아. 네. 와다. 저분은 왜 화장실로 가셨지? 됐다. 자. 여기 다 모이셨고. 네. 읽어드릴게요. 네. 아직 다들 어색해서 그런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서로 스피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공유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탑이 잘 이기고 있는데 상대방이 국박챔피언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것도 대비해서 연습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드에서 칼 챔피언을 사용했을 때 먼저 갱을 가주는 쪽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들교환이 실패했거나 잘되었을 때도 공유해주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정글이 동선을 짰을 때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배치협에 이해하셨나요? 아. 오늘의 운세 읽어주신 것 같아서. 아. 아. 오늘 당신의 행운의 숫자는 3이고. 아니. 말투가. 희재 선생님 말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네. 어. 라인턴 하다가. 네. 뭐. 우리 스킬 뭐 빗나갔다. 이거 망했다. 빼야된다. 이게 공유가 잘 안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딜교환을 그리고 잘하면은 잘한 대로 또 알려줘야 정글이. 그쵸. 그쵸. 피가 없으니까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투어로. 나 풀 있다. 힐 없다. 뭐. 이제 이그나이트 있다. 뭐 이런거 얘기가 너무 안된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신경써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정글 따로 피드백 없나요? 잠깐만요. 물어볼게요. 그분을 여기다 초빙해도 되나요? 예예예. 이분이. 그. 뭐지. 롤. 롤. 학원 선생님이시거든요. 아. 오늘 수업 없으신다. 네. 프로게임의 헬리오스님. 친동생분이세요. 아. 진짜로요? 와. 헬리오스님. 그. 블레이즈. 그쵸? 명품 정글. 헬리오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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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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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한곳 다 자세하게 못 보고 있었는데, 먼저 제 소개 먼저 해도 될까요? 예예. 아. 회사명 말해도 되나요? 예예. 말씀하셨 unpack. 네 저는 게임코치 아카데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신동연 코치라고 하는데 프로게이머 생활도 한 적이 있었고 제가 지금 낮은 티어부터 높은 티어까지 다 이렇게 담당하고 있어서 이제 눈높이 쪽으로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오늘은 한 라인 한 라인은 자세하게는 못 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봤던 게 일단 쌍배님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툴 안에서 게임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그거 잘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초반에 이렇게 동선 설계를 해놔요 근데 그거를 바꾸기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먼저 말씀하시죠 제가 다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혹시나 내 라인에 와서 내가 지금 늑대를 먹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늑대를 만약에 먹었어 그러면 좀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거든요 제 느낌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흔히 말하는 매지컬로 게임하시는 정글러 같은데 맞나요? 저는 이제 코닝이 형인데 그게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잘못하고 계시는 게 네네 그게 그게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러면 초반 설계만 잘하면 게임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아 아 죄송합니다 그런 거 잘 몰라서 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이거를 이렇게 초반에 그 상대님이 당연히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동선 같은 걸 짜놓으셨는데 그 이외의 것이 나오면은 좀 당황스럽거나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상황 마주치는 게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이제 그 코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1번에서 잘못되면 2번으로 다시 4번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다 그 패턴으로 다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오늘 한 번도 안 왔어요 아 너무 쉽게 다 너무 잘해가지고 천재형 정글러 아닌가요? 그 정도예요?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제너님이 AD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트런들 같은 챔피언 좀 연습하셨으면 되게 연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트런들 네네 그리고 이게 바텀 듀오 네 제가 심창민님 게임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 많은 정보를 알고 계세요 막 엄청나게 정보를 잘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 닉네임처럼 너무 침착하시고 되게 좋으신데 어 그 뭐라 해야 되지 일단 내가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좀 약간 원색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좀 그 단어 표현하시기 힘드시면 네 아 일단 쓰레쉬 같은 쓰레쉬를 일단 말로 해드릴게요 예 그 맞춰야지 이기는 상황인데 안 맞춰도 이겨도 이기는 것처럼 일단 들어가고 보세요 아 예예 근데 이게 분명 맞추면 이기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침착민님 본인도 이기는 상황은 알고 계시는데 아 그런 상황이 사실 좀 한마디로 피지컬이 딸려서 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는 상황이 나와버려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내가 여기서 이를 쓸게 약간 이런 콜이 나와야 되는데 CC기를 넣을 때 징크스와 징크스 더 스킬이랑 그 셀씨의 훅이나 E스킬 연계가 잘 돼야 되는데 일단 그런 연계가 좀 잘 안 되고 있으세요 아무래도 팀게임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런 서로 브리핑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네네 아 예 그러면은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스킬을 넣기 전에 아 이거 좀 한다고 이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거나 그래서 이제 상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유가 징크스와 쓰레쉬 징크스의 장점은 쓰레쉬가 CC를 넣었을 때 징크스의 덫과 연계되는 약간 이런 CC기가 되게 오랫동안 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때리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아 예 근데 그런 연계가 좀 분명 잘 들어가시긴 하는데 말을 안 하고 들어가시다 보니까 백설령님이 이제 덫을 아 여기 깔아야 되나 저기 깔아야 되나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잠깐 영 네네 이제 약간 용량초가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용량초가 있습니다 아뇨아뇨아뇨 저 좋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말씀드리려면 흔히 말하는 CC기들 있잖아요 혹시 CC기는 뭔지 아시죠? 네 군중 제어기 네네 군중 제어기를 사용하실 때 네네 그런 스킬들을 사용하실 때 이제 팀원들에게 만약에 쿨타임이면 나 이거 몇 초 아 또는 나 이거 지금 쓸게 나는 콜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보통 요즘 메타가 정글이랑 서포터가 이니시를 많이 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니시에서 이제 나중에 후반에서는 어 이거 지금 싸운 거면 이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럴 때는 그냥 스킬에 못 맞춰도 일단 맞췄다고 거짓말을 치세요 아 우리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뭐 거짓말을 치고 이제 그 상태로 한타가 열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거짓말을 쳤다가 걸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내가 이제 스킬을 쓸 거다 라는 콜 자체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착한 거짓말을 해라 네네 우리팀이 싸울 수 있게 착한 거짓말 예 거짓말 스킬이 한두 방 안 들어가더라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착한 거짓말을 통해서 아군이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자르반 같은 경우도 EQ를 썼을 때 못 띄울 수 있잖아요 일단 띄었다고 거짓말을 하시고 그 상태로 싸우면 이제 우리팀도 이제 용기를 얻고 오 쉬쉬기 넣었다고 그럼 이제 확인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 상태로 싸우게 되면 근데 이게 장난 같지만 진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단박자 느리게 들어가냐 아니면 동시에 우르르 같이 들어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생각보다 좀 장난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콜입니다 인간버프네요 인간버프 네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백설량님은 혹시 징크스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3가 나왔고 제가 징크스를 좀 이제 주력픽으로 많이 써가지고 뽑았어요 이게 사실 팀게임적으로 움직이려면 요즘 징크스가 사용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반 전령 타이밍에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딜러는 요즘 애쉬 아펠리오스 이즈리얼 미스포춘 하나 더 있는데 바루스 이 정도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1티어 지금 징크스라는 챔피언이 예전에는 후반에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챔피언으로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챔피언이 나왔잖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예요? 아펠리오스라는 챔피언이 나왔거든요 징크스는 백설량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과거의 유물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이제 아펠리오스로 갈아타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건 맞는데 제가 그 롤을 손가락 하나로 하다 보니까 요즘에 나온 신규 캐릭터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틀딱 틀딱 챔을 좀 많이 하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요즘 1티어랑 요즘 1티어로를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잘하는 거 해가지고 그냥 1윤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라가지고 음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 대회가 당장 오래 남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내가 아예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것도 맞긴 합니다 그리고 아펠리오스가 제가 알기로는 다음 패치 때도 너프를 당해서 정복자도 너프를 당하고 아펠리오스가 많이 약해지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혹시 그러면 아펠리오스를 제외하고 다른 챔피언들은 어차피 다 틀딱 챔피언들이니까 가능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 그럼 다음 패치가 저희 그 대회 전이네요 네 다음 주에 패치하면 잘 됐다 잘 됐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패치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좀 게임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제가 이제 스킬을 할 때 미리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그 들어가는 각이 잠시 나오잖아요 네 그때 들어간다 하면서 들어가도 그거랑 그냥 쑥 들어가는 거랑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네 왜 차이가 존재하냐면 일단 사람은 귀로 듣는 게 먼저 중요하 시각도 되게 중요하지만 귀로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귀로 들으면 사람이 움찔해요 그 움찔한 거를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움찔한 이제 혼자 들어가다면 어 반박자 느리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소리를 오우쑤 이러면서 한번 움찔 한번 걸리고 같이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들어가고 이제 그 사이에 연계가 들어가는 거죠 아 오 알겠습니다 들어갈 때 항상 그 아군에게 말하고 들어가는 게 그 시시 연계가 좋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쓰레시 하실 때는 네 붕국기를 사용하시고 이로 땡기셔야 돼요 어? 왜요? 그래야지 궁극기가 묻어요 무조건 묻어요 아 무조건 묻히기 위해 안에 가둬놓으면은 뭐 플래시 같은 걸 써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어 네 그냥 궁극기만 쓰면 이게 그거 닿아야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땡 궁극기를 쓰고 땡기면 묻어요 아 근데 그 데미지가 좀 많이 세거든요 아 궁극기 데미지가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쓰레시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다재다능하고 네네 무궁무진하잖아요 쓰레시의 어떤 잠재력은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서 좀 힘들 대회 때 쓰기는 좀 제 생각이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사실은 근데 사실 랜턴만 줘도 1인분이어서 아 그러면 제 쓰레시 보신 그 결과 써먹을만 합니까? 어 그래도 아 왜 생각 착한 거짓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라인전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한타에서는 잘 끄시던데 그 미니언이라는 약간 방해물이 없을 때는 굉장히 잘 끄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Q 먼저 쓰지 말고 E 먼저 맞춘다는 생각으로 E만 먼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 E부터 하고 Q 하면은 잘 걸리니까 네네 아 너무 블리츠같이 하는구나 네 보통 먼저 이제 Q를 이제 먼저 사용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같이 써보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E도 못 맞출 때가 그게 마음이 급해서 그러는 건데 네 진짜 그냥 최대한 가까이 가가지고 E 맞추는 거리에서만 그냥 E 난 Q 못 맞춰도 상관없으니까 E만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쓰레씨를 한번 좀 집중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좋은 팁입니다 아 근데 진짜 많이 네 아 그럼 저는 이제 그 뭐 한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상빈씨 예 어딜 가요 아 아 저 코치님한테 저도 아 정글 코치님 예 예 상빈님은 코치 코치분이 누구세요? 저는 강키님이랑 어 행수님 아 좋겠다 행수형은 저랑도 같은 팀이었던 적이 있어서 아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그 일단 저는 잘 알고 있는 형이라고 사숙이인가요? 사숙이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사부님의 그거니까 어 그 그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빈님 보내드릴까요? 네네 어차피 상빈님은 행수형한테 들으실 것 같아서 아 난 보내기 싫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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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고 싶어요? 예 저한테 하십시오 아 그러면 가 그러면 다음에 만날게요 상빈님 아니 아니 저한테 계속 듣고 있겠습니다 계속 듣고 있겠습니다 아 아 아 그 약속도 잡아놓으신 게 있으니까 상빈님이 아니 약속 잡고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 코치님 백설이 형님 소개를 오셨는데 제가 끝까지 듣고 있어야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행수형한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챕터는 뭐 또 있나요? 어 그 사실 없습니다 아 아 아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저는 콜을 기본적인 거네요 팀 게임에 콜을 자주 하고 쿨타임 항상 보고하면 참고할 수 있게 네 쌍배님한테 얘기 드릴 게 없다는 거였고요 아 더 있구나 어 알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보띠오는 좀 기본적인 일렉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좀 들어야 될 게 있어서 네 아마 10분 정도면 끝나긴 합니다 아 전 더 많이 해주시면 그럼 쌍배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쌍배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연습 같이 해요 예 예 어 일단 뭐 백설령님은 아실 수도 있는데 침창민님은 혹시 이 랩에 찍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어 그거 압니다 언제죠? 두 번째 웨이브 앞에 뚱뚱이 세 마리 잡으면 됩니다 어 이제 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잘 잘 생각을 해보시면 상대방이 라인을 밀 수 있는 상황과 우리 팀이 라인을 밀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예 방금처럼 우리가 리시를 강하게 하고 왔었고 그리고 나의 체력이 많이 달아 있었을 때는 옛날 타곤산처럼 체력이 차지 않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체력 유지 그리고 쓰레시라는 챔피언 자체가 방어력이 굉장히 낮고 근접 챔피언이 아니라 원거리 챔피언으로 스탯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어 예예 자 이런 챔피언으로 같이 징크스와 쓰레시 그리고 룰루와 드레이븐이 라인을 왔어요 네 룰루와 드레이븐은 라인을 조금 더 빨리 도착해서 미니언을 먼저 치고 있었죠 네 그러면 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징크스가 푸시력이 굉장히 빠른 챔피언일까요? 느린 챔피언일까요? 징크스가 푸시력이 굉장히 느린 챔피언입니다 어? 아닙니다 빠른 챔피언이긴 합니다 아 아 2분의 1인데도 그걸 틀렸네요 빠른 편입니다 네 그게 사실 Q스킬이 광역으로 바뀌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아 그런게 좀 중요해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백설량님도 이런거를 침창배님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아 네 네 네 네 근데 이런 부분 서로 조합 시너지에 대해서 어 어 침창배님 쓰레시했고 나는 징크스 했다 네 근데 이 시너지에 대해서 일단 백설량님이 아무래도 티어가 더 높다 보니까 조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 네 알겠어요 근데 그 저도 처음에 이제 이거 저희가 초반에 쭈그리다 아니면 우리가 쎄다 이거는 말하는 편인데 네네 아 상세하게 브리핑이 더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 봐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들었어요 아 이거 그냥 어차피 당겨야 되니까 리시 하죠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침창배님한테는 듣기로 어? 왜 당겨야 되지? 라고 한 번쯤은 의심이 아니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왜 당겨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다른 챔피언들 상대로도 이게 학습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 판을 하는 한 판을 하는 건데 정보가 생기는 거예요 네 네 저거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니까 그 진희재님이 플레이어가 아니고 한 명의 플레이어가 아니고 네네 선수경 감독 김수겸이 되어서 바텀에 그죠? 네 바텀 감독까지 돼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죠? 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과정에서 어 분명 원딜에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스크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스크림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네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스크림 할 때는 이렇게 계속 알려주다가 이제 이런 경험치가 EXP라고 하죠? 계속 쌓이는 거예요 EXP가 그러면 이제 대회 때는 어? 이거 지금 우리 2랩 타이밍인데 어? 제가 지금 먼저 앞으로 나갈게요 그리고 스킬 연계 약간 이런 식으로 선 2랩 주도권 먼저 가져오는 것도 해보고 선 2랩 주도권 뺏겼을 때 뒤로 쭉 빼서 체력 아끼는 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 때는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네 조금 쉬운 상대라고 볼 수 있었잖아요 방금 네 그런 친구들 만났을 때는 본인이 알고 계신 바텀에 대한 정보들 이런 거를 많이 알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침창맨 님은 기본적으로 정보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정보를 어느 때 대입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셔서 제가 보기엔 조금만 설명해 주셔도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 기간 때 서로 의사소통을 더 자세하게 해서 나중에 간략하게 말했을 때도 되게끔 의사소통 훈련을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세하게 해놔야지 나중에 실전에 들어갔을 때 A, B 하면 이렇게 툭툭툭 된다는 거죠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간이 짧고 연습을 많이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침창맨 님 제가 말을 좀 세게 하는 건 아닌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해도 기분 안 나쁘시죠? 저는 살면서 기분 나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화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좀 세게 하셔도 돼요 그래야 이제 타이밍 고쳐지니까 아까 레오나 하셨을 때 기억나시죠 네 그때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이 박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말해야 돼 네 그거 이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은 우리 둘 다 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한 명이 그렇게 레오나가 입 먼저 받고 들어가면 원들도 호응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좋으면 좋은데 망하면 둘 다 두 명 다 죽는 거라 아 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그 일맥상통하네요 들어가기 전에 말을 하고 들어가기 네네 아 알겠습니다 저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해요 정말 아 하나가 돼서 그 뭐라 그러죠 의사소통을 왕성하게 한 후 확 한다 그쵸? 초괄 초괄이 돼서 네네 아 그리고 저 하나만 더 부탁하고 싶은 거 스펠 체크해 주세요 아 스펠 체크 스펠 체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아 백사장님 제가 이거는 개인 화면을 봤는데 신창민 님은 너무 버거우세요 지금 아 그게 불가능하세요 제가 보고 있었는데 아 이거 또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기본적으로 스펠은 원래 서포터가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는 게 맞아요 어 어 전멸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멸은 5분 텔포는 시간마다 좀 바뀌고 점화는 3분 힐은 4분 이런 식으로 바텀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스펠의 시간은 원래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보면 다 이렇게 솔랭 버릇이 들어와서 그냥 스킬만 딱 스킬만 딱 찍어놔요 근데 아무도 이거를 정리를 안 해놓다 보니까 어 그런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선수들끼리 할 때 전멸 있어? 어 지금 전멸 30초 남았어 그럼 지금 빠르게 물자 약간 이런 콜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전멸이 만약에 누구를 물었을 때 야 전멸 있어? 어 전멸 아직 없다 물자 약간 이런 콜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론 백설량 님도 독수리 타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심창맨 님도 되게 바쁘신데 제가 보니 여유 있는 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거는 아 그게 서포터죠? 상대해라 근데 원래 서포터가 하는 게 맞아요 어 그러면 제가 이게 하려고 많이 해야지 이게 되죠 그쵸? 그냥 그냥 쉽게 말해서 저희 둘 다 그냥 상대 풀 빠졌으면 채팅으로 풀 빠졌을 때 클릭해서 5분정도 풀 어 이거 이거 써놓죠 시간까지는 아니어도 아 그럼 5분이 지나서 그게 이제 그 확인이 된다는 거죠? 네 아 아니면은 우리가 정해요 우리 상대 원딜 풀 빠지면 1번 네 그 다음에 상대 서포터가 풀 빠졌으면 2번 네 음 쿠트도 되게 좋은 방법이겠네요 1번 치고 2번 치고 이렇게 아니 그 그 뭐야 탭 눌러서 그 전멸 클릭하면 되잖아요 그쵸? 상대편 네네네네 그게 그렇게 하면 되나요? 원래?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어 그 그거 하면은 옛날에 그 시즌2 때 용 잡으면 그 서포터가 치잖아요 몇 분에 들어온다고 네 그런 것처럼 차 놓으면 돼요? 채팅창에? 어 네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멸은 5분이니까 5분으로 채자 그러면은 전멸은 5분이고 점화 점화도 카운팅하는 게 좋죠? 사실 좋긴 하죠 네 좋긴 하죠 몇 분이지? 좋긴 한데 점화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일단 그럼 전멸만 한번 제가 체크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 그 전멸만은 그냥 알고 있어도 되게 커가지고 근데 옆에 옥냥이 냅두고 옥냥이한테 그 체크 계산병 시키면은 좀 이거 치트인가요? 어 몇 시에 몇 분? 상대편 뭐 서포터 뭐 전멸 빠짐 뭐 이렇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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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하실 때 아마 채팅창에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게임을 하는 사람들보다 보시는 분들이 여유가 많으니까 네 보시는 분들이 스펙 못 빠졌는지 거의 다 아시거든요 네 그럴 때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 빠졌냐 안 빠졌냐 그러면은 빠졌다 하면은 그냥 대충 시간 계산해서 채팅으로 남기거나 아니면 찍찍찍 찍 찍는 그런 습관이라도 만들면 돼요 아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서 최대한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전멸 뭐 빠졌다 하면 체크 시청자가 거짓말 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자는게 포인트인거 같아요 그쵸 네 저도 없어가지고 그게 요즘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럼 만약에 탑에서 상대 전멸 빠졌다고 하면은 제가 5분 붙여가지고 채팅창에 써놓으면 되나요? 그쵸 혹시 타임스테프는 켜놓으셨죠? 네 아 네 그러면 그 타임스테프 기준으로 5분 더 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갈 때 말하기 전멸 체크해서 5분 붙여서 채팅창에 써놓기 기록해놓기 그리고 지금 뭐 스킬 중요한 스킬 몇초 남았다 어 나 몇초 남았다 아니면 나 플랫이 몇초 남았다 이그나이트 몇초 남았고 지금 이 몇초 남았다 이런거 어 알겠습니다 자기 그거 상태 설명하기 응 너무 어려우시면 CC기랑 궁극기만 책 말해주셔도 돼요 자기 어 이거 지금 스킬쿨 뭐 5초 5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아 아닙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전멸 저 더쌤 잘합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뚜뚜 있나요? 그 뭐지 그냥 저게 뭐지 막 좀 각이 나온다 싶을 때 제 눈치 그 보시지 말고 각이 나오면 확실히 저 이거 들어갑니다 라고 하세요 아 확실히 눈치 봐서 들어가야되나 말아야되나 내 판단에는 들어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괜히 이렇게 할까봐 하지말자 네네네 두개가 상충되네요 말 안하고 확 들어가는거랑 오물쭈물하는거랑 극과 극이네 중간지점에서 보고하면서 자신감있게 들어가라 그쵸? 그 아니면은 제가 이거 이거 물가 진짜 세요 이거 막걸려도 돼 이러면은 언제든지 거세요 언제든지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지금 좀 사려야된다 지금 좀 사려야된다 이 상황이면은 그냥 약간 사리면서 각보면 뭐 말을 하세요 이거 들어가도 되냐고 아 그때는 그땐 조심스럽게 응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졌다 조졌다 CS만 먹자 CS만 먹자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탑 미드 정글이 알아서하게 냅두자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돼 움직이긴 해야돼 근데 이제 뭐 은유적인 표현인거죠 가만히 있자는 그쵸? 뭐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눕자 그래서 이렇게 ABC 어 ABC 쉽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C상황이 되면은 뭐 스킬을 쓸 생각도 하지마 들어오면 그때 반응해 네 생명이 살아있는거에 소중함을 느끼게 하하하하 알겠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진돗게 ABC 콜하실 때 그럼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일단 가장 만만한게 쓰레쉬이기 때문에 뭐 쓰레쉬를 잘 안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 쓰레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라인이 중앙 이제 상상의 나라를 저희 모두 펼쳐보죠 네 웨이브가 중앙에 딱 있어요 아니 아니 저기 선생님 그 제가요 그 리플레이를 틀테니까 보면서 설명해주세요 이거 보면서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보면서 그러면은 디스코드로 같이 가서 보나요? 네 네 이거 디스코드 제가 방송 켤게요 어 이게 송출컴에 깔려서 못보네 헥? 진짜요? 아니요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켰거든요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키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이거 플레이 파일 있으세요? 이거 랭 게임 하시는거 아닌가요? 그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초대하면 되잖아요 방에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랭크 게임 시키는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자유라 잠시만요 아 그럼 같은 화면을 못봐요? 어 그러면 이거 잠깐만 제가 화면 제가 화면 꾸미하면 되긴 하거든요 아니 저 볼 수 있는데 이게 이게 지금 송출컴에다 이거 깔아놔가지고 지금 송출컴에다 이거 깔아놔가지고 지금 송출컴에다 이거 깔아놔가지고 네 일단 이 징크스판 볼 수 있긴 하거든요 어 됐다 이제 그거 뭐야 그기요? 키시면 되겠다 네 방송 켤게요 교교 교교 방송 보이나요? 네 보여요 잘..잘 보이나요? 렉 없나요? 네 아 좋습니다 저 그럼 이제 바텀을 기준으로 계속 가볼게요 네 일단 잘못된 것부터 먼저 그냥 무조건 말씀드릴게요 네 바텀 라인전 이렇게 많이 맞으면 그냥 잊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어 너무 많이 맞았어요 어머 어떻게 해야 하죠? 맞으면 안되나요? 어... 한 대! 한 대가 맞은 우선이에요 한 대 이상 맞아주면 안 돼요 근데 때려 놓으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때려 놓으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멀리 있자 멀리서 때리는 거예요 세쉬는 근접 챔피언이 아니에요 네 세쉬는 근접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서 때리고 붙으려고 하면 나 너 싫어 이로 밀을 쳐주고 아 밀고 안 맞아야 된다 네 이제 그러고 샤코 오면 야 샤코 너가 너 거니까 몸 대고 너가 먹어 이제 이러고 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예 맨 처음부터 붙어 계셨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맞아요 그리고 이거 안 맞고 충분히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시면 안 맞으실 수 있거든요 아 평타를 씹을 수가 있어요? 어 아무래도 세쉬는 원고리 챔피언이고 얘는 근접 챔피언이다 보니까 이것보다 덜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샤코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또 샤코를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이런 전력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다음에는 약간 좀 멀리서 치고 붙으려고 하면 이로 밀쳐버리고 하셔서 챔피언 체력들 조금 더 유지했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러고 지금 보시면 이 친구들이 먼저 라인에 와 있죠 예 이 라인에 와 있다 이것의 요점이 얘네들이 선 푸쉬를 해서 이랩 주도권을 가지고 온다 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혹시나 요 어떤 다른 판에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겸실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겸실을 놓쳤으면 겸실을 놓쳤다 라고 콜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지금 라인전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사실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리시를 늦게 했었어도 이랩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예 왜일까요 어떻게 가져올까요 저 뚱뚱이들을 빨리 없앱니다 어떻게 빨리 없앨 수 있을까요 막 평타를 열심히 때립니다 어 잘 보시면 상대방이랑 뭐가 달라요 지금 룰루 아이템이랑 내 아이템이랑 뭐가 달라요 저거 저거 터뜨리기 저 동그라미 터뜨리기 그렇죠 네 맞아요 타고인 사연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크스는 푸쉬력이 안 좋은 챔피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게임은 이 랩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어 근데 약간 그런 타곤산 이 타곤산이란 것을 생각을 안하고 계셔서 약간 그냥 뒤로 빠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저희가 그 상창 크레이지 때문에 일부러 이제 이랩 갱 그거 하려고 땡긴 건데 평소에는 잘 미세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도 학습 학습 룰루는 타곤산이 아니고 나는 타곤산이니까 푸쉬를 먼저 할 수 있다 우리가 피리 2랩이 먼저 찍힌다 네 아 그러니까 타곤산을 들고 있고 푸쉬가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다 근데 상대방은 타곤산이 없네 어 그러면 우리가 더 빨리 밀 수 있다 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룰루 아이템이 이 그 중운도둑의 검이다 보니까 타곤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때도 여기 그 샤크가 갱을 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건 이거 의도하신 건가요 2랩 찍는 거 저요 저요 아니 이거 쓰레쉬가 타곤산을 딱 먹거든요 예 네 의도하신 건가요 2랩을 딱 찍고 예 의도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감각이 있으신 거거든요 호구연기 호구연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스킬을 누구한테 쓰겠다라는 콜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맞춰서 이 징크스 더 지금 깔려있는 거를 연계를 해야 돼요 아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연계가 조금 어색하게 됐죠 뭐 맞긴 맞았는데 연계가 어색하게 됐고 어 거거지가 됐구나 네네 어거지성 저렇게 막 플래시 막 다 우겨 넣어가지고 막 어거지성 이제 딱 지금 보시면 상대방 스펠 다 썼으니까 스펠 체크하시고 아 여기서 하고 네 여기서 5분 체크하시고 라인을 같이 밀어야 돼요 라인을 같이 밀고 이것도 무조건 웨이브를 박아야 되는데 자 이제 왜 웨이브를 여기서 끝까지 밀어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상대방이 없을 때 경험치랑 돈이 탑니다 타워감 없기 때문에 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는 거는 꼴이 난다는 쾌감? 맞아요 그것도 맞춰 으아 아 이거 아니다 일단은 그냥 바텀은 항상 상대가 죽거나 자리가 없으면 라인을 타워에 박아 놓으면 다시 저희가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우리 쪽으로 라인이 당겨져요 아 저게 요점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설명해드리면 이 상태로 두고 갔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서 그냥 집에 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의 이런 웨이브 싸인 웨이브들이 이 5마리를 천천히 죽이겠죠? 네 천천히 죽이다 보면 자 이제 우리는 1킬을 만약에 안 땄다고 할게요 여시랑 대충 400원만 빼볼게요 여기서 400원을 빼고 이 친구가 800원을 번 상태로 라인에 와요 네 그러면 사실상 돈 차이도 많이 안 나고요 그 상태로 이 친구들은 이거를 다 먹게 되면 경험치에서 이제 우위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오히려 키를 따도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라인 미실때는 최대한 많은 녀석들이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많이 해야지 빨리하고 빨리 가니까 네네 많이 때려야지 빨리 집 가니까 이때 또 집을 안 가요 죄송합니다 아 집을 안 가나요? 집을 안 가고 랜턴 던져서 좀 더 늦게 갔어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뭐 라인 자체에 문제는 없으니까 그리고 일단 백사령님이 굉장히 좋은 핑하 구매 자 그러면 이제 이 핑하를 써야죠 핑하를 써야되는데 뭐 쓰레시가 기본적으로 이거 삼거리 유지했죠 근데 이럴때는 어 삼거리에 와드를 하는게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어 왜일까요 삼거리에 와드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백사령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봐봐요 저희 제네가 먼저 집에 갔다가 왔죠 예 그리고 저희가 늦게 왔죠 예 그럼 지금 미니언 보면 제네 미니언이 훨씬 많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먹을 동안 라인이 우리 쪽으로 오겠죠 예 당겨져 있으니까 당긴 동안에 저기에 올 아이가 아무도 없겠죠 예 그러니까 저게 안 받아도 안전하다 아 아니 저는 그 이런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라인이 밀리죠 네 밀리니까 어차피 저쪽으로 우리가 갱을 안 당하니까 우리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만 신경쓰고 받아먹으면 되겠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이 빅웨이브가 쌓인 상태였고 다시 상대방에서 상대방 쪽에서 우리 쪽으로 빅웨이브가 쌓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룰루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었죠? 룰루 어 바텀 그 아군 있는데 있습니다 자기 그 네 여기에 있죠 사실상 이 친구는 이쪽으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아직 어 움직인 적이 없으니까 일단 그걸로 와드가 없다 1 체크가 됐었고요 이쪽에 와드를 박을 일이 없다 1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빅웨이브가 우리 쪽 타워로 들어온다 네 상대방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잖아요 아 자 그럼 그 타이밍 때 상대방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삼거리로 와서 체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내 75원 버리고 상대방한테 30원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오 오 맞아 맞아 라인 받아먹는 시간에 우리가 대처를 하기 힘드니까 돈만 퍼주는 역할이다 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니까 1이랑 2를 연결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와드가 박혀 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와드를 지우고 상대의 시야를 차단시켰으니까 우리가 갱을 부를 수도 있고 너네 노플이잖아 라는 묵원의 압박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룰루가 이미 여기에 와드를 박지 않은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웨이브가 당겨지니까 그 웨이브를 받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의미가 없는 핑화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나중에 박든가 하는 게 좋다 네 이제 내가 받아 먹고 이제 받아 먹었으니까 역으로 빅웨이브를 쌓고 나갈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때 와드를 받고 갱 압박 이제 쓰레쉬가 뒤에 랜턴 던지고 앞으로 쭉 달려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주면 상대방은 뒤로 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시야가 없으니까 근데 샷코가 안 보일 때 해야겠죠 샷코가 탑에 대놓고 여기 있는데 그거 랜턴 뒤로 던진다? 그러면 이게 뭐야 하고 상대방이 때려서 피 깎이면 이제 역으로 다이브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나와요 하 혹시 이해하셨나요? 아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기 그 상대방이 지울 타이밍이 없을 때 박는 게 요점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우리가 쭉쭉 나갔을 때 이제 저기를 지워놓으면은 이제 우리 편에 정글러가 어떻게 땅굴을 파든 뭐하든 이제 당황 이제 당혹스럽게 된다 경계를 하게 된다 네네 그러고 핑화의 목적 핑화의 존재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핑화의 존재 이유는 그 협국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있고 상대방의 시야를 지우기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와들을 지우기 위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이제 네 빅웨이브가 쌓이고 제가 아까 말한 상황이 딱 그대로 나오죠 당겨지죠 네 당겨지고 자 이때 당겨질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우리 팀이 막고 있으면 본인이 앞으로 나가주셔야 돼요 지금 오히려 징크스의 길을 막으러 가고 있거든요 이럴때는 앞쪽으로 앞쪽으로 가셔서 이로 땡긴다던지 나를 때려라 내가 엄마다 나를 때려라 이런 느낌으로 방관을 했네요 제가 징크스님이 맞는 걸 우리 원딜을 우리 원딜은 잘못 없다 우리 원딜 때리지 마세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 상대방 쪽으로 가서 내가 대신 맞춰주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타 한번 봐볼게요 4 4 4 랩 찍히고 이제 레벨 밸런스 잘 맞는 상태에 여기서 사실 방금 암무빙을 치는 상황이 이때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백설량님 무빙은 어디로 가고 있죠 뒤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칭창민님 무빙은 어디로 가고 있죠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흡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암무빙이어도 원 딜러랑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원 딜러는 이미 뒤로 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원 딜러는 왜 싸우기 싫을까요 아파서 아니 그 CS 먹어야 돼서 그것도 맞고 네 일단 그게 맞아요 일단 그게 맞는데 사실 CS를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이거는 챔피언 쪽으로 까지 가야 돼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CS를 받아 먹고 싶고 이기기 힘들어서 뒤로 빠지는 거예요 오 예 그런데 이제 쓰레시는 그랩각이 나오다 보니까 앞쪽으로 나갔다가 오히려 이 미니언 어그로와 끌려서 이 미니언이 박히지 않는 거죠 아 아 이렇게 되면 웨이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이상한 웨이브로 바뀌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라인을 땡기는 거 아닌가요? 이게 프리징을 하는 건데 프리징은 이기고 있는 사람이 프리징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쥐고 있는 사람이 프리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신의 피를 깎는 거예요 아 땡기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땡기면 의미가 없다 강아지가 아니라 이미 세 마리 남았기 때문에 이 웨이브는 땡겨지는 웨이브가 절대 되지 않아요 아 그냥 뭐 그럼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땡겨지는 게 아니면? 어 그니까 이거를 이 웨이브를 이 안쪽까지 끌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중앙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니까 이해를 못했어 승짱빈님이 저기 암무빙을 쳐가지고 미니언이 원래 우리 지금 오고 있는 미니언이랑 싸워야 되는데 지금 스트레시보고 있잖아요 애들 세 명 고개가 다 네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리셋이 돼서 다시 그 라인이 바텀 중앙에 형성이 돼야 된다 전선이 네 그것도 맞고 그 이유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혼자 맞으시는 거예요 데미지를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 네 쓸데없이 맞고 이 웨이브가 본인한테 어그로가 끌리니까 웨이브가 이상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변했지는 모르겠는데 웨이브가 웨이브가 문제 문제면서 제가 맞으면 안 된다 네 그 두 개 다 문제인 거예요 아프고 웨이브도 이상해진다 근데 이게 라인이 다 리셋이 돼서 미드로 형성되는 거랑 이게 이상하게 형성되는 거랑 무슨 차이에요 이게? 어 뭐가 안 좋은 거야? 이게 우리가 우리 쪽을 좀 앞으로 땡겨지는 게? 그 그 그거를 제가 이해를 못했어 이게 어 쉽게 생각하면 지금 지금 이 상황에 웨이브가 우리 팀이 와서 이거를 밀면 네 그 아 잠시만요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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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요 친사매님 네 자 저 빨간색 세 마리 왔죠 네 근데 만약에 저게 타워에 박혔어요 네 저거 다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이 라인이 그래도 이제 다시 처음부터 되죠 똑같은 라인이 오니까 어 다 이제 반반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세 마리가 3C 보고 있고 이 미니언들이 제네를 먼저 쳐야되는데 3C를 보고 있으니까 제네가 어쨌든 씬스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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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 쪽으로 더 그 미니언이 많아서 밀겠죠 타워 쪽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미니언이 제네를 다 죽이고 더 라인이 우리가 앞쪽으로 가겠죠 아 그쵸 일단 자 쉽게 말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세 마리가 있어요 근데 세 마리가 우리 편 미니언을 그 타워에다 박지 않고 세 마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전선이 여기 앞에다 형성이 되면은 상대방이 더 많잖아요 미니언이 그쵸 그니까 이제 더 전진을 하겠죠 화력이 세니까 그쵸 그니까 이게 왜 안 좋냐고요 이게 전 그게 그게 궁금해요 아아 왜 미는 게 안 좋냐 아 그럼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2 대 2 조합이 예 그 쓰레시가 끌지 않으면 못 이기는 조합이에요 맞아요 드리그 훔쳐세요 네 아 저희가 그럼 잘못 설명을 해드렸네요 그니까 2 대 2 주도권이 그 이길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너무 어려워요 Q를 맞춰야 되는데 사실상 이 미니언 세 마리 때문에 Q를 맞출 수가 없어요 불가능에 가깝죠 뭐 이렇게 Q가 이렇게 휘는 게 아니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Q를 맞추기 쉬운 각도로 미니언을 조절을 해야 돼요 본인이 근데 이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 미니언 조절이 어려워져요 미니언들의 위치가 막 움직여지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이 조합은 끌어도 질 확률이 높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안전 지향으로 가야되는데 이렇게 앞에서 막아버리면 본인의 피도 깎이고 그 상태로 다이브까지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깎이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이 전선이 미드에 형성되는 거랑 땡겨지는 거랑 뭐가 불리하는 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어 왜 맞는지는 알겠어 그 그 미니언이 많으면 그 갈고리 각도 안 나오고 뭐 그러는데 이게 이게 앞으로 형성되고 뒤로 형성되고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어 어 아니면 이게 상관이 없는 건지 뭐 네 그렇게 그렇게 이거는 심오하게 들어갈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라인 관리는 그렇게 지금 막 엄청 심오한 라인 관리가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내용인 것 같아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원딜이 뒤로 가 있고 쓰레쉬가 호응도 할 수 없으면서 앞으로 가서 미니언한테 맞아서 피가 깎인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네 그리고 그 상황에는 드레이브나스도 맞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아파서 아프다 음 예 알겠습니다 어 나오네요 지금 딱 이제 이 웨이브가 만약에 박혀있으면 이 상태로 이제 웨이브가 이렇게 가거든요 예 이렇게 가면 계속 상대방이 푸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쌓아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나가는 조합이 아니에요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아 맞나? 아 저도 이제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니까 C C C 상황인데 응 너무 나댔어요 이제 제가 저럴 때는 그냥 C 상황이라고 그냥 녹자 할게요 어 아 이러면 그냥 정리돼 상관없어 어차피 쉽게 말해서 우리 둘은 이 조합은 쌍창크레이지 안오면 다 먹다 가만히있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땡기면 좋잖아요 그쵸 근데 땡기면 좋은데 아까 음 그 상황이 땡기는 게 아니라 그 반대였어요 행동이 네 샤코가 근처에 있고 땡기는 거면 괜찮은데 아까 샤코가 요쪽에 있었거든요 요쪽에 있었고 사실 갱 압박을 넣기에는 이미 이 친구들 무빙이 갱 압박을 느끼지 않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렉사이가 오히려 아래쪽에 있었고 샤코가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샤코가 있었어도 상대방은 상대방은 3대 3을 이기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압박을 느끼지 않는 타이밍이었어요 어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압박을 넣어주는 건 맞는데 좀 침착하게 스킬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킬을 하나도 못 맞췄어요 근데 지금 지금 보면 포지션이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 이가 생각보다 짧네 어 사실 쉽게 생각하면 일단 이 랜턴을 제노님이 탔으면 안 돼요 이 랜턴은 제노님이 탔으면 안 됐고 침착류님도 랜턴을 요기 랜턴을 주는 위치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가서 해야 되는구나 그 네 그것도 맞고 주실 거면 최대한 거리 롤은 최대한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본인이 요기서 던져주면 의미가 없고 여기 제 혹시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저 앞으로 그니까 저 벽 앞으로 가서 해야 된다 네네 어 맞아요 벽 앞으로 가서 랜턴을 던져줘야지 의미가 있는 랜턴이에요 타야지 직선 주행이 되니까 네네 이게 웃긴 게 지금 여기서 탈론 랜턴을 탔는데 여기서 또 탈론이 혼자 패시브로 넘어가요 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탈론 혼자 온 거거든요 이거는 쓰레시가 호응을 할 수 없는 위치인데 이제 만약에 이 앞쪽에서 랜턴을 던져줬다 그럼 이제 쓰레시 옆에 탈론이 있는 거겠죠 아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호응이 쉽고 그리고 이제 사실 스킬 샴 못 맞춘 거는 그냥 제 2의 문제다 제 1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편 3거리에 핑화가 있는데도 핑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음 급하게 탈론을 랜턴으로 갖고 오면 벽을 넘을 수 있으니까 탈론이 이게 딜로 그냥 싹 누른다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을 한 거 같아요 아 여기 와드가 있는 줄 알고 그냥 빠르게 가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셨나보네요 그러니까 어디서 봤어요 또 막 그 랭크 게임 할 때 갑자기 막 여기서 슉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좀 잘못 생각을 했어요 좀 이렇게 직선 주행이 가능하게 그리고 저도 CC를 넣을 수 있게 앞으로에서 효율적인 랜턴을 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여기서 쌍패님도 나 이거 잡아볼게 랜턴 줘 라는 콜을 해줬으면 일단 침착맨 님도 더 빠르게 이쪽으로 움직였었겠죠 아 맞아요 이게 사실 둘 다 잘못이에요 이거는 제가 계속 봤어야 되는데 네 못 본 못 본 스레시 잘못도 있고 말 안 한 샷코도 잘못이다 왜냐면 이건 팀 게임이거든요 이건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아 맞아 이때 내가 방향이 저쪽으로 왔으면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럼 샷코님도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가지고 랜턴 방향 쪽으로 있었겠죠 네네 근데 애초에 갈 때부터 랜턴 달라고 말을 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애들 오니까 먼저 그냥 도망가시고 이때 먼저 지금도 위치 보면 징크스가 위에 있고 쓰레시가 더 아래 있잖아요 아 더 앞으로 가야 된다 쓰레시는 무조건 막아줄 생각을 해야 돼요 키아나랑 렉사이의 렉사이라는 챔피언 어떤 챔피언인지 알고 계시나요 렉사이는 그 두두두두에서 팍 나오는 거랑 히아나는 벽에다가 궁극기 써가지고 막 엄청 데미지랑 CC 넣는 거 가장 쉽게 생각하면 둘 다 돌진기가 있어요 얘도 2로 땅 파는 다음에 땅을 팔면서 앞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친구도 대시를 하면서 Q를 써야 돼요 그 뜻은 뭐냐 둘 다 쓰레시한테 취약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쓰레시가 2로 밀추고 도망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가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흔적 남아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히아나? 이게 대시기거든요 이거를 끊어줘야 돼요 쓰레시는 저게 점점점이 어떻게 들어가요? 다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랜턴을 받았죠 네 이러면 얘네 둘이 지금 위에 있죠 이러면 쓰레시는 위쪽으로 무빙을 해줘야 돼요 위쪽을 무빙을 하고 지금 보시면 전멸을 쓰고 느리게 볼게요 이거 지금 이 대시 이거를 끊을 수가 있어요 쓰레시기로 근데 가장 요점은 이게 쓰레시가 먼저 위쪽으로 올라가 줬으면 생각보다 쉽게 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냥 이로 밀추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내가 이로 밀출 수 있다 라는 것만 항상 생각하고 계시면 될 거 같아요 이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보통 이제 갱을 당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서포터를 하면 네네 그러면은 나랑 원딜이 같이 있어야 이를 원딜을 노릴 테니까 밀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딜 뒤에 있는 거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플레이고 원딜 쪽으로 붙은 거는 노릴 때 그때 올 때 밀어야겠다 대시기를 왜냐면 멀어지면 이 직선상 서로 일직선상에 있어야지만 밀어줄 수 있는데 이게 어긋나가지고 못 밀까봐 그럼 다르게 생각해보면 밀 수 있다고는 아셨던 거죠 네 대시기를 쓰면 그때 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음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더 앞으로 가서 떨어져서 더 앞으로 가서 그냥 사전에 차단한다는 느낌 너 오지마 내가 먼저 여기서 끊어버릴 거야 네 라는 압박 만 넣어주시면 얘는 들어오기 되게 힘드니까 그렇게 다음번에는 그런 식으로 바꿔봅시다 아 예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제가 앞으로 가서 네 네 그리고 사실 이때도 요도 못 맞췄어 그냥 이때 다시 요쪽으로 빼셨거든요 그냥 쭉 왼쪽으로 가셔도 사실 수 있습니다 전멸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럼 왜 다시 이쪽으로 가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때는 저도 이게 기억이 나는데 원딜이 그 방향 반대로 해가지고 둘 다 갈라지면은 원딜이 죽는 시간에 뭐 이상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그로를 끌어야겠다는 이상한 좀 그런 생각? 서로의 스펠을 체크를 안 한 거죠 사실 징크스도 전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끌고 올 수도 있었어요 아 이거를 체크를 했으면 오히려 낚아가지고 타워를 한 번 잡아먹을 수가 있었다 네네 서로 약간 스펠 체크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초시계가 있을 때 어 나 초시계 있다 한 번 어그로 핑퐁 가능하다 또는 야 나 이거 전멸 있어 한 번 흡수할 수 있어 이거 흡수하고 싸우자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적 스펠 체크도 중요하지만 우리 팀 스펠도 그만큼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하다 라고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샷코가 조금 빠르게 들어갔는데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천천히 상대 리콜 어차피 리콜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리콜 시간을 계산해서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쭉 달려가셔서 이때도 조금 섬세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이거 약간 이쪽으로 벽에 붙어서 오시면 이 신속의 장화가 끝나지가 않거든요 안 풀리거든요 미니언 어그로가 안 끌려서 아 조금 더 빠르게 공격을 안 당하니까 공격을 안 당하니까 그쵸? 공격을 안 당해야 이게 계속 빠르잖아요 그쵸? 네네 전투시가 안 돼야지 미니언 미니언 바로 옆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미니언한테 어그로가 끌려요 그래서 평타에 맞아서 풀리는데 지금 징크스가 있는 방향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더 오랫동안 이 신속의 장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뭐 사소한 팁이긴 해요 그렇게 막 중요한 팁은 아닌데 그래도 그 한 끝 차이 때문에 게임이 지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미니언 없는 대로 멀리 떨어지고 멀리 떨어지고 멀리 떨어지고 멀리 떨어지고 이런 스킬샷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아무래도 샤크가 개피다 보니까 당황하셨겠죠? 네 당.. 심히 당황해서 침착하셔야 됩니다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 이 장면 아 이 장면 그 그 궁 쓰고 하라는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인가 네 끌면 킬각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딴 데 맞더라도 들어가서 2랑 하면은 CC가 걸려서 잡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일단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가 말했던 궁 2를 썼으면 이겼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2도 못 맞추고 2도 못 맞추고 2를 못 맞추니까 궁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이게 보면 궁극기가 굉장히 세요 진짜 궁극기 데미지가 250 순수 딜만 250이에요 1레벨 엄청 센 거거든요 네 네 여기서 궁을 먼저 쓰고 1을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해서 희재 님도 죽었어요 네 같이 죽었어요 어 징크스는 호응을 하려고 암무빙을 치다가 그냥 같이 죽은 거죠 그렇죠 내가 죽였어 희재 씨를 이럴 때는 더 좋은 콜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위로 갔을 때 여기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얘가 앞으로 나올 때 지금은 보시면 이 친구가 아주 신이 나와서 징크스를 패러 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은 이 친구가 암무빙을 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이제 뒤로 뺄 때 일단 지금은 평타를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네 평타를 맞지 않는 상황에 여기서 더 치러 들어오면 내가 큐 던져볼게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어 오케이 그러면 징크스도 빼다가 조금 멈추게 되면 드레이븐이 평타를 치게 되는 순간 딱 그 순간을 끄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설명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음 이때 먼저 그랩을 쓰시는 게 아니라 지금 드레이븐이 징크스를 때리러 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신 평타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평타를 칠 때 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면 내가 평타 칠 때 끌게 평타 칠 때 끌게 평타 칠 때 끌게 왜냐면 평타 칠 때는 무빙이 없어지니까 아 지금 드레이븐은 신나서 징크스를 패러 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때는 내가 얘 계속 쫓아오면서 야 이거 너 치러 계속 오면 내가 평타 칠 때 평타 때릴 때 끌게 어 아 전 그것도 몰랐어요 평타 칠 때 끌어야 된다 지금 딱 평타 칠 때 끌면 되거든요 네 약간 이제 호응이 좀 어려워서 저거는 되게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니라 평타 칠 그니까 말을 하고 들어가라 그니까 상황을 미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시에 있을 때 야 저거 막타 먹으러 갈 때 내가 한번 끌어볼게 이런 식으로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끌 거다 네 이런 거를 먼저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오 이런 거 잘 끊어 주셨네요 이런 건 지금도 근데 포지션을 보면 징크스는 앞으로 가는데 쓰레쉬는 뒤에 있어요 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네 앞 포지션 잡아 주셔야 돼요 뒷 포지션을 잡을 때는 딱 한 가지 상대방이 갱킹 올 것 같은데 랜턴 던져 줄게 이때만 뒷 포지션 잡는 거예요 쓰레쉬는 아 예 랜턴도 없으면서 뒤에 있었어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때도 타워 다이브 우리 팀 들어갔죠 본인이 타워 업으로 끌어 주셔야 돼요 어 예 저 이때는 미니언을 끌고 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타워 업으로 너무 많이 끌려갖고 트루댐 너무 세졌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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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데 선생님 네 네 제가 친척례님 시간을 8시까지 제가 그거 허락을 받아서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시간을 뺏었나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라인전은 끝나서 어차피 끝났긴 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달쳐주실 부분은 다 말씀해 주시고 이 게임에서 딱 볼 수 있는 그 정도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한타때는 원딜하고, 저는 이제 궁금한게 있는데 네네 음 잠시만요 항상 그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긴 하지만 그 라인전 단계가 끝나고 원딜이 이제 바텀에 막 CS를 먹을 때는 제가 정글하고 같이 다니거나 할텐데 네네 원딜이 미드에 있어요 네 그럼 이제 CS를 받아먹을 때 원딜 옆에 있어야 되는게 맞나요? 보통은? 가장 좋은거는 경험치 혼자 주고 그 미드에 있는 원딜하고 갱킹당하지 않게 정글랑 같이 그 주위의 시야를 먹어주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근처 시야만 잡아주면은 이제 돌아다녀도 된다 네 원딜은 혼자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근데 시야를 먹어주지 않고 돌아다니게 되면 원딜은 그냥 죽을 수 밖에 없어요 너무 약한 어린 존재이기 때문에 아 여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그 하는게 막 돌아다녀 봤더니 저는 막 11렙이고 다른사람은 막 14렙이에요 어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냐? 요즘 패치로 뉴 패치로 인해서 킬 경험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 돌아다녀서 이대로 보면 로밍을 향해서 킬만 먹으면 경험치는 다 쫓아옵니다 한타만 이기면 상관이 없어요 음 아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라인에 붙어서 경험치 받아먹으려는거에요 원딜하고 같이 다니면서 혹시 그때 6렙 전이었나요? 아니요 한 10렙 9렙 막 이랬는데 경험치 레벨 차이가 막 3렙 4렙씩 차이나고 상대 서폿이 막 한 2렙 더 높으니까 금방 죽어버린다고 근데 그거는 딱히 신경 막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레벨 딸린다 이런걸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 중이야 그냥 시야 잡아주고 이제 라인전 단계가 끝나면 원딜은 보통 냅두고 알아서 이제 같이 로밍을 다녀서 이득을 보고 한타 페이지 대치가 되려고 하면 그때 원딜 옆에 있고 이게 이제 정리인가요? 네 그렇게 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시 하실 때는 그냥 저랑 같이 있고 제 뒤에서 랭턴되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것도 좋아요 아 돌아다니지 않고? 응응 그러면 뒤에서 그냥 있는 이렇게 있어요? 아까 상대 미드타워가 피가 되게 없었는데 제가 밀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땐 뒤에 가 있어라 근데 또 상대가 오면 위험하니까 그냥 뒤에서 안전하게 그냥 징크스 미는 것만 그냥 지켜봐주다가 랭턴 띡 던져주고 아 그리고 혹시 나중에 타이밍 또 나중에 이런 기회가 있게 된다면 그 로밍 타이밍에 대해서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언제 가도 되고 언제 가면 안되는지 우리 원딜이 다이브를 당하는지 다이브를 안 당하는 타이밍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심오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그거는 아마 좀 그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오기까지만 하는 게 굉장히 심오한 게임이네요 원래 롤이 아무래도 지금 거의 11년 10년 넘었잖아요 저도 그때 북미 베타 때부터 해왔는데 네 정말 대단한 게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게 하나의 생명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장 같이 저도 성장하고 롤도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의 그 그 짚어주시는 거를 보니까 어 좀 머리가 트입니다 어 다행이네요 좀 이대로 연습을 해서 조언을 하신 거 그 막 콜이나 뭐 어떤 스킬이나 뭐 포지션 원딜 앞에 항상 있어서 좀 지켜주는 식으로 좀 가는 걸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늦어가지고 죄송해서 말을 별로 많이 못했는데 제 다음 연습 때는 콜 되게 많이 해드릴게요 아 서로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바텀 문제만이 아니고 팀게임이라서 다 같이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뭐 대회할 때 뭐 관전을 하면은 느끼는 게 콜을 또 하니까 쓸데없는 콜을 또 엄청 하더라고 네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콜이 묻히더라고 맞아요 그죠 막 그럼 막 이런 걸 말해 막 자 상대방 노틀러스 뒤로 갔어 앞으로 갔어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안 알려줘도 되는 것까지 해 나중에 좀 강박 생겨서 음 근데 갑자기 막 돌린다 막 뭐 돌린다 옆으로 간다 갑자기 뭐 뭐 물량 먹는다 뭐 이런 거 아 물량 먹는 거는 중요한 거구나 물량 먹고 뒤로 빼는 건 좀 중요하긴 하죠 사실 그럴 때 이제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소리 톤을 조금 조절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사소한 콜 하나하나 작게 말하고 막 그러면 되게 좋긴 하거든요 이게 이게 막 많으면은 탑에서 정글이 갈게요 했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야 네 맞아요 그것도 막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안 들리더라고 근데 말씀해 주신 거 전멸이나 뭐 이런 거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콜도 콜이고 좀 간단 명료하게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라인 점 페이지에서는 바텀 듀오는 다른 라인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이 호흡을 맞추셔야지 어 갓게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아닙니다 아 이거 원래 돈 주고 배워야 돼 이거 원래 어? 원래 돈 주고 배우는 거라고 이거 딱 선생님까지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이거 얼마나 그 어? 값진 기회야 적어! 어? 채팅창 인간들아 적으라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수고하셨어요 아 이거 연습을 제가 좀 해야겠어요 그 특히 바텀은 그쵸? 네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게 저도 연습을 많이 해야 할게요 그리고 약간 그 바텀 듀오는 서로 좀 편해야 되니까 네 그 저 편하게 생각하시고 각 보이시면 예 막 욕하셔도 되고 아 아 욕을 해라 네 욕을 해달라 네네 아 알겠습니다 욕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쵸 꼭 뭐 잘못도 안 했는데 막 야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욕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배두라지 침략 하실 때처럼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 어 저는 욕을 배두라지 할 때 하나도 안 해가지고 아 그래요?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저희가 진짜 저희 바텀이 제일 세질 거예요 아마 아 욕을 하면 세진다? 알겠습니다 서로 편해지면 아 서로 편해지면 어우 알겠습니다 좀 합을 좀 많이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설량 자 갑니다 네네 아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네 저 챔프폭 좀 알려주시고 가주세요 자 제 챔프폭 알려드립니다 네 아 간다고 아 굉장히 부담스럽네 빨리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자 일단 쓰레쉬랑 구라우미랑 어 쓰레쉬 아 이거 왜 여긴 안 나오지? 잠깐만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세마 유미 파이크 라칸 여기서 되는 거 없어요? 어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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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안 없어져? 어 이상해졌어요 저 쌤 아 쌤 그냥 저기 오늘 가시고 나중에 나중에 제가 제가 알아볼게요 제가 아 맞아요 부르시니까 예 다음에 깨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이거 어떻게 없어요? 왜 이게 딜리트가 안 먹어? 아 아 아 아 이거 여기서 서포터만 못 보나? 이렇게 봐야 되나? 역할군? 역할군에서 전사랑 막 이렇게 돼있어 서포터로 안 돼있고 탱커 막 이렇게 돼있지 서포터 있다고? 어 여기 있네? 레오나 알리스타 쓰레쉬 타리 브라움 탐켄치 파이크 서포터인데 막 이런 게 들어있어 그리고 막 올은 이런 건 없고 근데 이렇게 있는데 거의 그냥 좀 자신있게 쓸 수 있는 거는 레오나 노틸러스 두 개 정도인 것 같아요 레오나 노틸러스 나머지는 나도 막 이거 어 이때 바로 쓰는게 아니고 이게 이었지 하고 쓰는 느낌이야 바로 이렇게 스킬이 내가 오른 왼손을 뻗는다는 느낌을 안 갖고 뻗잖아 두 개는 대충 그렇게 되는데 다른 거는 야 여기 왼손이 있구나 하고 보는 느낌이야 브라움은 아 이게 이가 이가 방패지 하고 이렇게 이런 느낌 뭔지 알죠? 그니까 좀 그래 그래서 좀 자유자재를 쓸 수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레오나 노틸러스 알리스타는 그 확실히 어려워 스킬 자체가 단순해서 쉬운 거 같은데 이게 낮은 레벨로 가면은 그냥 막 해도 안일하게 해도 안 때려 짤짤이 안 넣는데 확실히 좀 센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쳐 맞다가 피만 깎여가지고 각이 나와 이제 각을 각이 나와도 못 들어가 근데 그게 각이 나온 게 아니고 얘가 피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알고 그냥 막 쬐고 막 때리는 거야 막 원들이 괴롭히는 거야 그때 그냥 막 하지마 하지마 하다가 그냥 끝나더라고 이게 결국은 피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려워 흐지 모르고 하면서 자 제가 오늘 8시까지 집에 가기로 했는데 빨리 가야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윤단백님이 오십니다 어 오후 1시에 방송 킬 예정이니까 좀 그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배돌아지 전장이 있고 삼국지가 이번 주는 쉬어가야 될 거 같아요 아무리 좀 생각을 해봤는데 주말에도 사실은 연습을 해야되는데 연습을 해야되는데 이게 어느 타이밍에 해야될 최대한 저녁 타이밍으로 했으면 좋 이렇게 써서 카톡으로 좀 얘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좀 집에 좀 내가 너무 없어 요즘에 아무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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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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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operato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